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19대 총선 16대2, 20대 총선 13대5, 21대 총선 15대3 얼핏 보면 바람을 잠재운 듯 보이지만 20대 총선의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39%, 21대에는 44.3%까지 올라갔으며 민주당 후보가 4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한 지역구는 사하, 을, 해운대 값 두 곳뿐이었습니다. 영원했던 것 같은 부산 정치의 시계를 36년 전으로 돌리면 민주화의 도시, 부산의 원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13대 총선, 통일민주당 14, 민정당 1, 야도, 부산이 뒤집어진 것은 불과 4년 후인 14대 총선, 민자당 14, 무소속 1,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이른바 보수대연합은 이후 32년간 부산시민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열망이라는 감정을 봉인하도록 하는 흑마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한 역사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부산은 원래 한나라당 찍어야 되는 거 아이가? 고 자신 없이 대묻는 중년의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한참 뒤였던 시절에도 부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엑셋 FM 그것은 알게 싫다, 특별기획, 턱별기획, 부산광역시로 왔습니다. 저는 프로그레시부 에디터 구용 네? 부산에서 할 일이 급격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유피디 앉아있습니다. 등킨 도너스의 고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대본을 쓰다가 피곤하니까 문득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가라는 어말어미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가 네. 부산은 좀 밑끝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산, 대구, 이겁니다. 달라요. 4억 원조 에디터 고맙습니다. 양언어의 마스터죠. 투게도 농축산인이고요. 네, 투게도 농축산입니다. 그리고 뉴덕재린이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덕재린도 여기서 급격히 아니다. 제주부터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버뷰 보시죠. 부산 광역시 오버뷰 부산의 선거구 획정은 작은 조정과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조정, 사하갑과 사하의레 구분선이 바뀌었고요. 심평 2동은 사하의레서 갑으로 옮겼습니다. 부산 북갑이었던 만덕 1동은 북을로 옮깁니다. 이 동네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전재수 의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상대인 서병수 전 시장에게 이득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큰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구 강서구 갑과 을이 강서구와 북구 갑, 북구 을로 바뀌었고 인구가 줄어든 남구 갑, 남구 을이 합구되어서 단일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선거구 수는 동일한 부산 광역시 18개의 지역구, 진보당과의 단일화로 인해 민주당은 현재 17개 지역구, 여당은 수영구 후보 반강제 사퇴 후 빠르게 후보를 갈아 끼우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녹색 정의당과 자유민주당은 중형도 단 한 곳, 개혁신당 세 곳, 자유통일당 두 곳, 진보당은 단일화 작업 이후에 단 한 곳에 후보를 냈으며 무소속 후보 현재까지 7명입니다. 시의회 재보선 한 곳 있습니다. 교사 출신인 사하구 제2선거구의 국민의힘 강달수 의원은 대중교통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시민의 112 신고로 붙잡혔고 탈당 후 사퇴. 이거 이제 구속이 되어야죠 이제.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하지 않아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무소속 4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 재보선에 있어서 될 만한 곳은 무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사유가 있어도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센텀에서 파는 모든 건기식보다 꾸덕한 평산네이처 진경호 부대 앞이나 서면에 마음에 드는 어학원이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퍼펙트25 전화영어 자갈치에서 만난 안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바보상의 안주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부산광역시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의 봄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맥주가 땡깁니다. 이제 우리는 안주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는 나이가 아니죠. 저도 아닙니다. 이제 건조에디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조에디터 저 학부 다닐 때 길바닥이나 과방에서 자 본 적이 있나요? 길바닥은 아니고 과방? 네. 이젠 그럴 수 없어요. 맞아요. 옛날에 막 선배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야 우리 때는 소주 한 잔에 저기 단무지 한 번 빨았다고. 네. 아주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20대 후반부터는. 꼭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제일 많이 먹어. 바보상의 술안주를 고려해 보십시오. 봄나들이에 간편하게 영화관, 봄야구, 봄 배구, 봄 농구에도 어울리는 친구 바보상의 소풍 세트. 모든 아른자 눈주를 다 품은 혼술 전체 세트. 매콤 양념과 함께하는 타노스 세트2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건조 오징어나 아귀 꼬리포, 버터구이 오징어 등 인기 있는 개별 제품을 골라 담으실 수도 있고요. 술에 칼로리가 걱정이 된다면 안주만 먹는 것도 적당한 처신이라네요. 액세스 모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귀 꼬리포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중구 영도구에 시작합니다. 부산 광역시 중구 영도구 중구의 최다선 의원은 업적도 얼굴도 기억이 안나는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5선의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 영도구의 최다선 의원도 역시 한 일이 딱히 기억나지 않는 5선의 김형호 전 국회의장. 둘은 90년대부터 공공연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합니다. 공공연대와 90년대 부산이 안전한 무풍지대였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지요. 하지만 지난번 챔피언은 그냥 정치 후원금도 아니고 불륜과 폭력이 얽힌 정치 후원금 문제로 폭풍같은 임기를 보냈고 그 폭풍은 그녀를 자유통일당 초대 원내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멋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메이저 언론에서는 무슨 로맨스의 상징? 아무튼 로맨스의 상징은 이번에 자기 지역구를 버렸고요. 새 챔피언이 탄생할 것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62세 여자 정당인이네요. 영국할 때 영, 미국할 때 미입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출생, 부일여중 대례사여고, 서울대 사회학과, 한국여성단체연합부터 여연이라고 하죠. 공동대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여성운동 유닛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고 당직자 유닛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이 여성계의 유력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구 관리 문제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서 좀 대비됩니다. 네. 32년 동안 탈환을 한 번도 못한 지역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경선 맞상대가 김비호 후보였는데 연거푸 공천을 따낸 후보였지만 이번엔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블로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꼼꼼해서 공약도 두 카테고리로 나눠놨더라고요. 자, 입법활동가로서의 공약. 이런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공약을 나눴더라고요. 센스가 있구나 싶었는데 입법활동가로 처음 하겠다는 것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고 법이 제정되면 알리겠다고 하는 건데. 아이고, 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걸 호롤러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데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공포 다 하죠? 네. 이거 자음번 공천심사 때 좋은 점수 받지 못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감산이 됩니다. 감산받기 싫으면 국민의힘 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머지 입법활동가로서의 결의는 외교, 평등, 공정 등 추상화를 매우 잘 시켜놨습니다. 좋습니다. 추상화 작업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활동가는. 네. 부산에. 추상화 작업이 정확히 뭔가요? 굉장히 높은 단위의 이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분화되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뭐 이런 거요? 네. 그럼 민주주의에서 뭐뭐뭐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바닥 공약들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상화만 있고 세부 공약이 없으면 제가 맨날 그건 공약의 결과죠?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추상성을 많이 높여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의 중구 영도구가 산북도로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패스 도입 등이 지역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패스는 지하철 중심이니까요. 이게 타지인으로서 말하자면 부산 버스 체계 참 못났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와서 매일 경선 일기를 꼼꼼하게 적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면서 김비호 후보하고도 함께하자라고 하고 이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일념이 부글부글 뿜뿜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용인에 지금 정춘숙, 권인숙 두 여성대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웠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의 상대는 당연히 챔피언이 아니고 국민의힘 조승환, 58세 남자. 직업 정당인이라고 적었지만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난해 12월 개각... 그 직업이 마음에 드는 모양... 지난해 12월에 개각으로 교체가 된 전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부산 영도 출생. 이 넥타이는 코끼리입니다. 어? 나도 그거 뭐... 몰랐어. 저 원숭인 줄 알았는데 왜였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막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이라고. 아니 그럼 앞뒤가 길죠. 줄잘모처럼. 이건 누가 봐도 코끼리잖아요. 끝에 그 보아뱀 눈 아니야?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투표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조승환 후보의 넥타이를 보아주시구려. 대동고 고려대 법학과 워싱턴대학 법석 행시 34회 부산에 후보들이 유학파가 많더라고요. 만성간염으로 병역 면제인데요. 원래 육사에 입교를 했다가 바로 이듬해 이것 때문에 퇴교를 했대요. 면제를 받아서. 술 못 먹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그래서 자기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계급장을 보면 울컥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간염을 모르고 크는 아이들도 많죠. 정과 없음. 줄곧 해양수산부에서 일을 했어요.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역임했고요. 강조하는 거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더라고요. 만년 공무원이었군요. 네. 교체가 발표된 직후에 인터뷰에서 부산 출마가 거론된다.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너무 정직하게 그렇죠? 부산이 영구 지역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치. 사실 딴소리에도 다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이거 충청식 화법. 그럼 뭐 엘에이 보낸 것이요? 장관 재직 기간 중에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었습니다. 그렇죠. 대가이. 좋은 점수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원전 안전 안전. 원전 완전 안전. 장관 후보다 청문회 때 자료 제출 미비로 잡음이 있었어요. 자녀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 아이들이 30살 전후인 MZ세대고. MZ세대는 왜 꼭 들어가냐? 30살 전후에서 젊다 하면 되지. 외국에서 11년째 살아서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말도 좋지는 않은 말이네요. 그래서 요즘 집에 안 오던데?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애들이랑 안 친해요. 30살 전후인데 11년째 외국이면 성인 되자마자 혹은 되기 직전에 나갔다는 얘기네요. 물어봤는데 답장 안 오더라 따위의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일십하던데요. 하지만 장남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증여세를 좀 뒤늦게 신고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정리는 했어요. 또 딸로 연락해서. 딸은 아직 연락이 없대요. 보통 아버지와 딸 사이네요. 공약은 앞으로 국힘 부산 후보들이 다 거의 중복이라서 한 번만 말을 할게요. 신해양산업 허브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무슨 숲길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규제 철폐, 명품 교육 인프라 이런 겁니다. 앞으로 다 똑같아요. 어깨춤이 절로. 네. 야당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제대로 공격을 해내지 못한다면 각 시당은 무능한 겁니다. 녹색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영진 61세 남자 정당인. 정당인. 부산공고 기계과 졸업 현대자동차 노조 판매본부장 그리고 민지노총 부산본부장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발기인이기도 하고요. 이후 진보신당, 노동당, 진보결집 플러스를 거쳐서 정의당으로 왔습니다. 그 루틴이군요. 정가는 음주운전 없이 99년부터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정가 5건. 공직선거는 02년 시의원 낙선 이후 저번 지선에 20년 만에 도전해서 부산시장 낙선. 자, 민지노총의 이 정도 인물은 이 정도 정가가 있어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약은 월 1만원 무제한 재중교통, 월 3만원 병원비 걱정 끝. 국내 대학 정보 투자 확대입니다. 좋습니다. 자, 개혁신당 후보는 양양자계네요. 오경석, 58세 남자. 선거 12일 뒤에 59세대입니다. 축하 미리합니다. 군의군 출생인데 보수동으로 일찍 이주해와서 보수동 토박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초 영남중 해동구 방통대 법학과 졸업. 부산산업대 도거동문학 석사는 만학의 기록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중구 영도구 공공정책연구소 대표로 하지만 4년 전에는 정당인이라고 적어냈으니 아마 자신이 만든 연구소일 겁니다. 보수동에서 예비군 소대장을 한 적이 있고요. 보수동을 보스톤, 보스톤 그러더라고요. 어렵죠. 예비군 동대장. 보스톤 초대장. 6년 전에는 중동구 재향군인회 이사. 전과 4범. 4범. 2006년 명예훼손으로 발근 1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건 악플. 그렇죠. 키보드 워리어. 응, 키워. 예비군에서 키보드 워리어죠. 동대장이 심심해. 키보드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키보드 쏠죠. 게시판 많이 보고 키보드 동대장. 인터넷 전사과. 2009년에 사기와 사기 미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지핑이 위해 2년 그리고 벌금 100만원.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 실패했네요. 아니 온라인만. 성공해서 징역, 징역지뷰, 실패해서 벌금. 성공하면 사업 아닙니까? 온라인만 강한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좀 하시네요. 하지만 훌륭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미수를 걸리다니.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2번으로 벌금 100만원. 온, 오프, 오프, 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어요. 당근 비용 안 내면. 중고, 중고나라. 중고나라 사기. 돈 보내기로 한 번 가냈을 때. 자, 그리고 2회는 출마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 죄송해요. 사실 이번이 7번째 출마입니다. 뭐, 출마할 때도 당근 당근 거래할 수 있죠. 무소속 아니죠, 지금. 네. 3, 4회 지선, 2007년 구청장 재선거, 18대 총선, 7회 지선, 21대 총선에 출마했고요. 무슨 출마. 무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아, 부산 민생당? 모두 낙선했습니다. 모둠회네요. 18대 총선 자유선진당으로 얻은 25.83%의 득표가 평생의 자랑이었지만. 근데 이 정당들은 모둠회가 아니고 그냥 집게다시 모음 아니에요. 대충, 대충. 콘치즈. 콘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콩, 껍질 콩. 애담하메. 애담하메. 천사채. 자유선진당 때가 콘치즈인 거죠. 자,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할 때까지 10년의 본선 공백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은 중교 사퇴했는데, 따라서 본선에 남지 않은 중교 사퇴나 낙천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 양양자위원회 한국의 희망에 흘러들어가. 이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유민주당 후보들 상태가 생각 외네요. 아, 개혁신당이요? 개혁신당이요. 아, 개혁신당 후보들 상태가 생각 외네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알고 있을지도 한 번은 좀 궁금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경석 후보 같은 유행전은 민생당에서 저랑 만났던 사이인데. 가다가 주운 후보들. 오랜만에 돌아온 아이톨주소 모먼트. 여러분 주변에 언론인이 있으면 이거 모를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개혁신당이 이런 인재들로 꾸며져 있다고요. 지역구는요. 자, 자민당. 이게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은 자민당입니다. 지민톡. 지민톡. 자유민주당 최덕하 이엿 이엿 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쉿 당했다. 66세 남자. 동아대 법학석 박사. 직업이 정당원이라고 적어냈는데요. 정당원. 정당인도 아니고 정당원이면 자유당 시절 같은 입당의 대가로 돈을 받나?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직업 그만두면 부당이에요? 세월호 최초 신고자인 고 최덕하군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 이름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해야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분류 중에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죠. 특정직 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외교,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등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공수처의 수사 파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특공이라 카죠. 그리고 경호직과 국정원도 있는데 최덕하 후보는 전 특정직 공무원 퇴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커리어의 일부입니다. 퇴직이. 특정직 중에서 직무를 특정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정원? 더 찾아보니까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영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초빈 교수도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영산대 팸플릿 찾아보니까 2021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랬군요. 사실 초빈 교수는 이력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초빈, 겸임 다 그래요? 그럼 저도 초빈 교수, 겸임 교수였던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조사학회 자료에서는 공직인재학부 겸임 교수도 한다고 하네요. 공직인재학부는 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옛날에 행정학과를 공직인재학부로 많이 바뀌었죠. 영산대에서 이것저것 교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전임 교수도 이력에 있어요. 교통 관련이었네요. 교통 키워드가 계속 걸리니까 국정원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통기의 경찰 출신의 허세였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측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걸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무소석 후보가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옛날 챔피언입니다. 이 동네. 무소석 이재균 69세 남자 SRG 융합과학연구회 회장 뭔가 검색해보니까 무슨 소르제인이라는 걸 연구한대요. 그래요? 네. 무슨 신소재 무슨 물이래요. 아, 안돼요. 네. 부산고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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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홍시대도 있을 것 같잖아. 아, 오타가 하나 있어서요? 연시대 부산고 연세대 행정 부산대 행석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박사는 작년에 땄네요. 왜 이렇게 대학교 오타는 늘 새로 발견되지? 우리 역대 대학교 서당계 학교 초딩대 연시대 짱이다. 귀엽다. 행시 23회 이후 해양맨 해양맨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었고요. 영도구의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맨 하니까 아쿠아맨 같아. 맞아요. 아쿠아맨이에요. 네. 한 건의 전가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거 3개월 전에 정치 담당 기자 6명에게 43만 8천 9백원 상당의 젓갈 선물 세트를 주고 아이코 저건 엄청 많이 사줬나봐요. 그러니까요. 밥을 사줬어요. 비싼 거 샀네. 비싼 거. 근데 고급 명란 세트 같은 거 하면 이거 금방 채워놔요. 그러니까요. 젓갈 선물 세트도 주고 밥도 사줬어요. 특이하게 대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파기환송에서 원심이랑 똑같은 징역이 확정됐어요. 재판만 4번 하고 원심 확정. 변호사비만 2배.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때문인지 경선이 컷오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또 났어요. 그렇다면 피선거권도 박탈되었겠네요. 한동안. 현정부는 현정부의 장차관만 뽑는다. 라고 반발하면서 탈당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렇게 싹 열고서 전과기록을 딱 짚는 거죠. 맞아요. 젓갈.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죠. 저 다른 단어로 들리죠. 젓갈. 젓가락도 아니고. 아니 나더러 젓갈라고. 이러면서 탈당. 공약은 지역개발 공약만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영도 바다 근처에 10만평 규모의 해양 부유식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대요. 뭐야 이거는. 이거 아바타2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플로팅 시티잖아요. 그렇죠. 아바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아쿠아맨이네. 근데 그거 태풍 와가지고 고정 끊어지면 그대로 태평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일본어 가고 있고. 일본에서는 침략인가 싶어가지고 자위대 출동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기에는 정주 효과는 좋지 않겠어요. 흔들리고. 멀미. 그렇죠. 술 먹으면 일식도예요. 수상가옥 같이. 물론 10만평이니까 멀미는 없겠죠. 그런 공약이 있고요. 서구로 가겠습니다. 서구동구. 박정희가 무슨 짓을 해도 부산 서구는 목포 신안과 함께 반독재의 리더들을 지켜준 곳입니다. 9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7선을 했습니다. 70년대 서구에서 2명을 뽑던 시절 공화당에서 시작해 이후에 반보수 운동을 펼치는 박찬종과 함께 당선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박찬종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최다선으로는 역시 우병호 소속 아들이 코너링이 좋다며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건 말고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친박계 유기준 의원. 21세기에 내리 4선을 했습니다. 현역 안병길 의원 컷오프 되었는데 당은 이유를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본인이 이혼이 죄는 아니다. 다 죄야. 다 죄야. 갑자기 사람같이. 영도구에 누가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고 당이 설마 그걸로 컷오프하진 않았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도전자. 왜요? 너무 웃겨가지고. 영도구에 누가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 원래 그냥 모든 거에 까르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다른 게 죄가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한소희랑 뭐 사귄 것도 아니면 뭐 그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형욱 66세 남자. 부산 동구 출생 동아고 동아대 도거동문학과 동아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수료. 육군 이병 소집 해제.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된 경력이 있네요. 11년 만에 졸업을 했으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과도 꽤 늦은 편이에요. 97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이 사람이 정의화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맞아요. 56대 부산광역시 의원은 그때는 한나라당으로. 그리고 14년에 지선에는 새누리당으로 동구청장 예비 등록을 했지만 경선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갑니다. 대심. 부적과도 같은 당적 이전으로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에 18년에 당선이 돼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부산민주당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죠. 저쪽 당에 있다가 와서 꾸준히 지다가 당선돼요. 그런데 이건 진짜 완전 주식을 굿타이밍에 샀네요. 18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2022년에는 조건은 같지만 낙선했습니다. 비교적 예전에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이라 저점 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법안, 그리고 주요 공약. 1971년에 부산 최초의 야구장이 구덕운동장이거든요. 구덕구장이죠. 이걸 어떻게 재개발할 것이냐가 지역의 현안인데 이 구덕운동장 주변에는 이미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아주 사랑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와서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부산엑스포 실패로 부산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왔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부산민주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후보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이미 비어있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양산과 경산으로 좀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잘 쓰고 있는 공원을 왜 없애느냐는 반발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기획부동산 세력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부산 민주당에서 계속 찌르고 있어요. 항구 주변마다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스카이라인도 풍경이 변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남항과 북항만은 지키겠다라는 반개발 공약입니다. 의외죠. 여기까지입니다. 부산민주당은 이런 지역 공약할 때 비교적 솔직한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곽규택 52세 남자 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런 거 다 줄여버리고 싶어요. 검변 이렇게. 부산 서구 출생 토성초 대동중 해광고 서울대법학과 동대학원 행석 4시 35회 연수원 25기. 군 법무관 대의 전역했고요. 정가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인 바른손 ENA의 곽신우 대표랑 친구의 감독인 곽경택 영화감독의 동생으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영화인 집안. 네. 하지만 본인은 검사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형의 최대 히트작이 자기네 로펌 이름이죠. 법무법인 친구. 네. 검사일 때 BBK 주가조작사건 신세계베이커리 계열사 부당지원사건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감매사건 등 굵직한 것들을 많이 담당했고요. 변호사 개업 후엔 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서구동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컷오프가 됐고요.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탈당 바른정당 합류. 아 바른정당으로 갔구만.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를 하며 또 탈당을 합니다. 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결국 다 우리 가작인 것을. 다 한 솥 밥 먹을 걸 몰랐죠. 21대 총선에서 중도 영도구에 출마를 했지만 또 컷오프. 이때 이현주 전략공천 논란 때문에 삭발도 했었어요. 결국 이현주가 공천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현주도 삭발라죠. 전염병이야? 매일경제 헤드라인에 친구 동생 김영삼 손자 꺾었다인데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읽겠는지 아시겠죠? 문장이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김영삼이 친구 동생이고 손자를 좀 많이 혼낸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친구 동생 김영삼 손자 꺾었다인데 친구 동생 김영삼 손자 꺾었다. 뭐를 허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임스 카메론의 동생이 출마했으면 아바타 동생 김영삼 손자 꺾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건조에 따라 읽고 무슨 말인가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친구 동생 이 김영삼 손자를 꺾었다. 각각 기자들이 제목 줄일 때 너무 무리하는 거 보면 되게 꼬맨이죠. 그러니까. 그럼 김영삼 형은 누구고 형의 친구는 누구야? 뭔가 이상한데? 제가 이걸 한참 읽었어요. 결국 그렇게 읽으면 마지막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 꺾었어? 심지어 제가 이걸 친구 감독 동생인 걸 모른 채로 이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더 헷갈리죠. 그리고 저서로 검사의 락이 읽고 싶습니다. 오 헤비메탈. 인민의 락은 어디 있어? 락윌 네버다. 당연히 즐길 락자고요. 이 책을 보면 검사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스크로브 검사 그런 느낌이군요. 좀 자기 모호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책 제목은 부산의 락입니다. 하지만 공약 중에 부산 락에 관련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잭 블랙 후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아쉽습니다. 가덕도 공항 같은 SOC 얘기밖에 없고요. 홍보물에 자기가 교육 현장 전문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련 공약을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번째의 저서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무엇의 락일까? 최대 8명이 튀어나와 있던 국민의 힘이 이 사람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무소석 후보가 있죠? 무소석 강성수 54세 남자 직업은 노숙인 활동가 직능 대표군요. 학력은 소년의 집 기계공업 학교고요. 경력은 미기제했습니다. 성관이 사진도 일부러 노숙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찍은 것 같죠? 그래 보입니다. 정가는 2014년 업무방해 사기로 벌금 100만 원. 특이한 게 있다면 손끌씨이지만 태블릿으로 쓴 글씨로 보입니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IMF 때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후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노숙인 활동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활동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현재 성관인에는 주소를 기재했고 로드뷰로 확인해보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주택이 있습니다. 네.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5년에도 거리 노숙인 동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계속 활동가였다면 20년째 노숙인 활동가를 하고 있는 거죠. 2016년에는 부산인권센터 도시빈민인권분과에서 노숙인 상담원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네. 언론에 관심이 있을 법도 하지만 공약도 인터뷰도 이번 선거 출마에 대한 다른 자료들도 없습니다. 아 국제신문이나 부산인보관 이런 거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언론이 꽤 인터뷰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노숙인 활동가들이 전국에 정말 많고 이게 커넥션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저는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결국 직능 대표로서 누군가는 이렇게 나오게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기념적인 출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웨이저 언론들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로 가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갑 20대 챔피언 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 사퇴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사실상 저도 잘 지러 출마했고 지난 대선 직후에 은퇴합니다. 21대 챔피언 친박 중에 친박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친윤계의 일이 밀리고 절이 밀리다가 험지 차출되어 북강서 갑으로 떠났죠. 시대의 종언입니다. 새 챔피언이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56세 여자 부산생 부산시당 위원장이고요. 남성여고 부산여대 영어영문학과 부산대 대학원 국민윤리학 석박사 부산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90년 5월에 집시법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의 정과가 있고요. 06년에 부산진구의회 열린우리당으로 비례대표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2010년 민주당으로 다시 한 번 진구의회에 재선이 되고요. 2014년에 세정치민주연합으로 나와서 낙선하고요. 2018년에는 진구청장 당선. 22년에도 나왔지만 낙선. 진구청장 낙선. 신기하게 당낙당낙당낙. 네 그렇습니다. 전 진구청장입니다. 이번에 단수 공천을 해서 초선에 총선으로 도전 중이에요. 국회의원 첫 도전. 부산진 글자 로고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바뀌었는데 이 구청장 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재산은 1억 542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어떤 감각이 있으면 어떤 감각은 없어요. 진구청장 재직 당시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슈 선점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젊은이들도 많지만 노인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지역 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원조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한 거죠. 여드야든 떠나서. 그래서 이런 이슈 선점도 잘하고 좀 트렌드를 빨리 읽는 그런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구청장이 직접 골목길 투어를 해서 그 후기가 수도권사람 블로그에도 나와있더라고요. 현재 부산 진구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어서 저도 지난번 출장 갔다가 제가 알고 있던 진구가 아니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만 교통대책이 없어서 지하철 공약이 1공약이에요. 진부한 것 같긴 한데 커밍 쑥 이라는 슬로건으로 큰 거 온다라는 이미지 포스터로 지역 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커밍이 좋고. 디자인 괜찮네요. 폰트도 괜찮고. 되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포스터를 되게 잘 만들어요. 선거운동이 일찍부터 가동이 되다 보니까 프로들이 붙었고 후보 본인이 좀 검수를 하는 느낌도 듭니다. 쟁점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다가 국힘 후보를 그냥 내리 꽂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언급 안 하고 부산 진구 낙하금지라고 해서 포스터를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영화 포스터 같아요. 부산 시내에서 낙하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포스터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슬로건은 서운숙이다 보니까 부산 진구에서 직접 키운 쑥 모양의 포스터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디자인 잘 못했으면 문구는 구려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디자인으로 진짜 잘했네요. 색감도 잘 잡았어요. 네. 이 사람이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후보가 야구장 광고판처럼 많았는데 누가 승리했는지 봅시다. 매력 꽂았습니다. 그런데 경선을 하긴 했어요. 정성국 53세 남자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교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만나는 교사 유닛입니다. 부산 영도 출신 부산교대 영어교육과 학석. 아 국민의힘에서 교사가 국회의원 하려면 교총 회장집은 해야 되는군요. 그렇구나. 정가 없음. 주로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해왔고요. 한국교총의 주요직을 두루 역임을 했고 첫 평교사 출신 교총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76년 동안 없었대요. 22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이 됐죠. 통과된 건 문재인 정부 되었지만. 즉 초대 국교위원이고요. 교원단체의 추천 몫으로 위촉이 됐어요. 총 21명이거든요. 국교위원이. 그중에 교원단체 몫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임명 과정에서 전교조랑 교원노조 측 갈등이 좀 심했고. 지금은 공석인 것 같더라고요. 두 개 다. 이게 두 명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원단체가 교총이랑 전교주가 있고. 교사노조. 교사노조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한석이 좀 모자라잖아요. 경쟁 때리는 거죠. 그렇죠. 회장 재임 시기에 서의초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 집회에서도 최전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에 영입인제 1호로 발탁이 됐어요. 한국노총 회장 선거 당시의 공약을 좀 봤는데. 교원 증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정부 여당의 방침과 완전 반대여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총은 몇 가지 아젠다에 있어서 점점 전교조 교원노조와 닮아가고 있죠. 네. 차이가 크게 없어요. 지금은. 또 정부에 할 말 있으면 들이받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 외에도 방과 후 학교 돌봄을 지자체에 완전히 관. 예를 들어 공기업의 MZ노조들처럼 사실상 말 잘 듣는 직원 친목회 역할을 하자니. 교총이 등에 떠안고 있는, 등에 업고 가는 직종은 소멸하고 있잖아요. 노조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교총은. 요새 교사들 사이에 노조 감이도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총은 법에서 노조의 역할을, 지위를 보장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노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노총 회장 때 공약을 더 볼게요.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 폐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교원단체, 3단체가 다 얘기하는. 그렇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요게 제일 갈리입니다. 그리고 서의초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지금 모든 교사단체의 요구잖아요. 이것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은 사실 이제 막 발표 중인 게 있는데 그냥 국민의힘 공통공약 수준밖에 없어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이 말한 것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실 교총에 존재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하실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노조에 비해서 찬밥 신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교총 중앙에서. 이 후보는 지금 비례냐 지역구냐를 고심했던 것 같은데 당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지역구를 내주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럴 거면 부산진 을을 주면 안 되냐 원주민이 많이 사는 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진보당 후보는 지금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단일화됐죠. 단일화됐습니다. 네. 진보당 후보 단일화됐고요. 그럼 무소속 후보가 남아있습니다. 강해복 59세 남자 무직 동의공고 복지학과 중태 경력은 미기재 직업 표기가 멋집니다. 없음 괄호 열고 두 번 물어볼까봐 괄호 열고 무직 이렇게 써놨습니다. 없다일까라는 뜻이죠. 예전 선거 이력을 보니 대여군수 사장이었고 전 현대문륜의 대표이사였다고 적었네요. 이번 총선 전과 킹. 오. 매력적이에요. 우린 너무 반둘이 저러다. 봐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어떤 후보? 전과에 대한 문서가 두 장인 후보. 그래서 첫 번째 장에 제일 멋있는 말이 써있습니다. 별치. 별치 전부. 우와. 즉 다음 장으로. 손글씨로. 네. 저번 지선에서도 전과 공동 2위였습니다. 네. 93년 도로교통법 위반 10년 잘 살다가 04년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04년. 언제 면허가 취소됐는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사기 음주축정 거부 겨우겨우 한 해가 지나서 05년 상해 재물손괴. 이게 전부 다 각각의 범죄예요. 이게 벌금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네. 이 6개의 범죄를 지금 각각 처분받았고 그게 다 6개월 사이에 있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5년 잘 살았어요. 그런데 09년 또 불꽃같은 한 해가 옵니다. 그렇죠. 업무방해. 상해. 음주운전. 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운전자 폭행. 우와. 이걸 같은 해에 서로 다른 날 6번 나가서 판결반. 이게 사실상 법원의 입장에서는 VVIP. 그렇죠. 단골. 마일리지로. 법원 단골.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공짜 정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직원 식당에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고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쯤되면 법원 가면은 저 라운지에서 누워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형이 나왔는데 09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2009년이 안 끝난 거야. 공용물건 손상.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또 운전자 폭행. 이게 전부 다 각각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청취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불꽃같은 04년과 09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또 심지어 손글씨로 등 일자 추가라고 적혀요. 운전자 폭행 말고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 폭행 등 그러면 이제 모욕. 그렇죠. 운전자 모욕. 버스 타거나 택시 탔을 때 그렇게 된 거겠죠. 버스나 택시를 왜 탔을까요?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이후의 범죄들을 보면 주로 폭력. 주로 때려부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킹은 지난 총선에 한국경지당 최종호 대표 18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독특한 게 산안드레아스 형 후보입니다. 그쪽은 사기 노동법 이쪽이었는데. 좀 폭력입니다. 그냥 저 팬. 사진도 정말 언짢아 보여요. 그죠. 느와루야 느와루. 왜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 날 안 찍으면 때리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지선에서 정가 킹이니까 YTN에서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YTN 기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선거사무소는 그냥 집이었고요. 본인 말로는 벌금을 많이 내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8범 최종호 대표도 비슷한 류의 말을 했었어요. 벌금 마일리지 킹. 2018년과 2022년 지선에서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본인 피셜 YTN과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2018년에는 이름 아르려고 출마했고 2022년에는 구의의 의장을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의장을 하면 보좌관 주고 수행비서 주고 에코스 준다. 아우 아싸래. 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지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사진과 이번 선거의 사진이 똑같은 표정에 나이만 들어있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정확히 이번에는 염색을 안 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보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건 저번 지선 때 보타이 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이런 시트콤 같은 캐릭터가 있구나. 무슨 이렇게 도깨비 같은 드라마의 저승사자 캐릭터 같은. 중절모만 하나 씌워놓으면. 그러기엔 너무 찌질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 조폭느와르 같은데. 조폭까지도 안 간다고 봐요. 그죠. 일도 하기 싫고 야마도 떨어진 기자 여러분 취재하러 가십시오. 부산진 갑의 강회복 후보였습니다. 을로 가죠.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을 부산진이 다 도심인 줄 알지만 부산진 을은 토박이가 많은 옛동네인 편입니다. 서울의 젊은 마포 을과 늙은 마포 갑 정도의 차이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곳에서 내리삼선 중인 챔피언이 나옵니다. 일단 도전자. 이현 37세 여자 정당인이고요. 부산 진구 출생 동성초 중학교가 고등학교 중고가 검색이 안 돼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독특한 건 스웨덴 해사대학교 선박경영미 물류석사. 스웨덴에서 해군사관 학교를? 네. 그래서 북극역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해군사관은 아니겠군요. 해사면. 당에는 자문위원 정도의 직함이 걸쳐 있고 당연히 해양교통위 위원장을 했었대요. 2018년 부산 진구 최연소 시의원이었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라고 해야 되겠죠. 해양교통위의 위원장이었습니다. 29에 당선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양교통위라는 것도 있구나. 있죠. 부산 진구에는 있어야겠죠. 옛 항구니까. 2022년에는 낙선했고요. 부산 이현 빌딩, 부산 이현 수학스쿨 이게 더 많이 걸려요. 이 후보랑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보도나 노출량이 매우 적고 페이스북 정도 그건 저 같은 고령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스팅이 올라와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단수 공천인데 총선 체제가 아직까지는 안 잡힌 느낌이고요. 좀 떠밀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금비가 좀 안 된 후보가 공천을 받았네요. 시의원 출마 당시에 포스터를 보면 사진이 취업용 프로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새로 찍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옷 색깔조차도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란 잠바는 입고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가야 개금의 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웃지 않기로 했잖아요. 황보 영도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가야 개금 씨가 아버지일 수 있죠. 이 가야 씨와 박개금 씨의 무남동력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중심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후보네요. 아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는 돈이 없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를 알리기에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60세 남자 국회의원 부산진구 출생 개금초 괴성중 금성고 고려대 사회학과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챔피언 조지 워싱턴대 대학원 정치관리원 석사 한국해양대학과 무역학과 박사 길어요. 학기 컬렉터 가방 끈기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재산 22년 기준으로 50억 8,996만 원이고요. 돈도 충분 건물 35억 예금 3억 증권 8억 토지 8억 재무 7억 이렇습니다. 예금 4억 3천 3억 아니고요? 아 네 4억 3천이요. 보좌관 출신이고요. 김무성 의원실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친무로 분류되더라고요. 혹시 캐리어를 받으신 분은 아닐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이었어요. 19, 20, 21대에서 연속 달성성이 됐었고요. 임기 중에 일반철도 스크린도 설치 의무화가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히더라고요. 좋네요. 주로 국토위에 있었습니다. 출석률을 보면 본회의 88.02%, 국방위 95.56%, 대표 발의법안 90개,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8건입니다. 국민의힘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게 참 청취자 여러분 올해 계속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겨우시죠. 제가 이 말 자꾸 하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상상, 민주당에서는 중하. 그렇습니다. 원안가결 안 중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 대정안이 있어요. 드론 사고 및 보험 정보를 통합을 해서 드론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이런 거랑 연계해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드물게 입법활동을 개인 블로그에 엄청 열심히 아카이빙을 해요. 홍보도 하는 편이고. 하지만 공약은 홍보한 게 없어요. 아직 발표한 게 없습니다. 곧 SOC 공약 쏟아질 텐데 이거에 대한 이 헌승 의원의 입장을 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2018년에 당 지도부의 경부선 지하화는 민주당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제1공약인데 추진이 되면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리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필요한 개발도 막아라. 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추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분위기였어요. 안 되게 해라 당장은. 네. 그래서 산통을 깼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깃장 걸어라. 산통 후보.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하겠다고 하겠지요. 아 이때 이제 부산진에서 이헌승 의원에게 밀렸던 채널A 앵커가 지금 수영구로 간 거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 싶겠고요. 자유통일당 후보. 자유통일당. 이종혁. 67세 남자. 아니 이 사람. 현재까지 자유통일당 최고 거물입니다. 응. 전 18대 국회의원. 응. 이헌승 후보의 전임자죠. 네. 이헌승에게 밀려난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거기 왜 계세요? 좌성초 중앙중 동성국. 이유를 지금 말했잖아. 동아대 법대 졸업. 해군 일병 소집 폐재. 거물도 피해갈 수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두 건. 아 나 거울이야. 92년 벌금 100만. 음주운전. 03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음주운전. 그러니까 앞에 거 92년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 네. 옛날 재산을 보니까요. 서초구에 건물이 있던데 지금도 갖고 있으려나요? 음. 민주화 추진협의회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민주당에서도. 아 민주협의회요? 통일민주당에서도 중앙청년위원회 조직국장을 지냈습니다. 아니 거기 왜 계세요? 서석재 의원의 보조관을 했는데요. 3당 합당 때 따라갔다가 DJ에게 갔던 서석재 의원과 달리 남은 것 같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부산진을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요. 이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하다가 부산시장 나가려고 사퇴합니다. 서병수 시장에게 공천에서 밀리자 탈당 무소속을 시전하고요. 당시 부산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투표로서 심판해달라 하는 어색한 문장으로 UPD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읽은 것 같아. 무소속이었으니까 그때. 잘못된 번역 같네요. 얼마나 크다. 이번에도 까르륵 넘어가는군요. 대절이잖아요. 대절. 그렇죠. 부산시민은 얼마나 분노하지 않았고 1.56% 낙선. 부산시민은 분노하지 않았다. 6년 사이에 복당을 했어요. 이번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등록했는데 밀렸어요. 6년 사이에 복당했는데 왜 형이 얘기하고 있어. 금년 2월에 탈당이사. 자유통일당 입당. 당은 필요해요. 선대위원장 자리까지 얻었습니다. 정치혁명을 선언하고 있어요. 6년 전 부산시장 출마 때도 선거혁명 투표혁명을 선언했거든요. 혁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떠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곧 알게 될 겁니다. 계속 낙선하는 선거 때문에 진 빚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얼마나 크다로 끝나야 돼. 문장이. 아이고 얼마나 크다. 대단히 얼마나 크다. 부산진을 보셨습니다. 광고 뒤에 동네에서 뵙죠. XSFM입니다. 요가 파이어 오징어이.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동네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 시간입니다. 22대 총선 데이터 센트럴 이지요. 부산 광역시 동네구 4.19 운동권의 대표주자이자 YSDJ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야권의 리더 평생을 지역주의와 싸운 노무현의 정치 스승 이기택의 발판이 되었던 지역구입니다. 청년 시절 그의 열혈 지지자였던 이진복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오른팔이 되어 문민정부까지 함께했고 이후 민자당으로 넘어간 뒤부터는 처세수를 발휘 친박이 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LCT 의혹의 한복판에 몰렸지만 역시나 유능하여 재작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 되지요. 거기 왜 계세요? 지선 데이터 센트럴 때는 제가 보통 지역구 소개를 드릴 때 지역의 이슈 현안을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때는 지역의 정치인을 말씀드리죠. 부산 시간 경남 시간에서 이번 총선 데이터 센트럴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민정부 탄생 전 후 민자당의 3당 합당 전후로 민주 인사들이 어떻게 보수 인사로 변화했는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진복 같은 사람이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갑자기 등장한 친윤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YS계 동교동계로 갈까 상도동계로 갈까 고민했던 민주주의 인사입니다. 그랬다가 친박이 됐고 친윤이 됐죠. 꺼삐딴니네요. 네. 그가 18대부터 20대까지 3선을 한 동래구입니다. 그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김희곤 현 의원도 경선에서 쓸려 나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성현 56세 남자 법무법인 진심법률고문 변호사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경남 진해시 출생 동래중 동인고 부산대 법학과 학사 하워드대 로스쿨 석사 하버드 아니고 하워드예요. 좋아요. 예. 1990년에 부산대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부대 총학생 회장 전가는 3개예요. 집시법 위반 88년에 받았고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공치상 그리고 건조물 방화미수 등등등 등등등 해가지고 화염병까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영화법 위반이 하나였더라고요. 그거잖아요. 5.18 비디오 같은 거 그런 거 틀었을 것 같아요. 다친 교문을 열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로 징역을 무려 2년 받고 자격정지 1년을 받습니다. 부대 총학생 회장 출신의 민주화 전과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2014년에 수질민 수생태 보점 위반 벌금 700만 원 물을 흐립니다. 운동권 물을 흘렸어요. 부대암 나이트에서 그렇죠. 못생긴 상태로 클럽에 간 거죠. 콜라텍 가야 되는데 너무 잘나가는 새우대 클럽을 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경찰이었어. 경찰이 봐도 너무 못생겼어. 이걸 찾아보니까 약간 폐수 유출 관련한 그런 거 7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고 조금 짠 거 낚시 관련한 이런 거 보더라고요. 21대 동래구에 민주당으로 떡밥을 막 한 드럼을 7톤 트럭으로 갖고 와서 물고기가 한참 입질이 없어 이러면서 그렇죠. 21대 동래구에 출발해서 42%로 선전을 했어요. 맞아요. 이 40% 넘는다는 게 굉장히 부산 후보들한테 중요합니다. 몰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중앙당 상금 부대변인입니다. 이때부터는 중앙에서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출판 기념회에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훈훈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역의 출판 아니 저기 출판 아니 저기 지역의 정지 선배님입니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곱게 했더라고요. ARS 돌려봤더니 20% 차이 났다. 이런 보고 같은 걸 받았던 거죠. 서지영 후보가. 제가 참 유닛을 말 안 했는데 실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죠. 여기에 국내 위성사업을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하고 대우 정밀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20대 총선 때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부산민주당 후보들의 특징 39%를 받고 열심히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하다가 돌아온다. 선거 때. 와 선거야.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것이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학생운동부터 기업 임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합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당 아니고는 제가 다른 후보 중에서 처음 보는 공약이에요. 뭡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상교육 국가산업경쟁력 확보체연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야 보산민주당 진보당하고 경선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거 생긴 건 아닐 것이고 좋습니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죠? 네. 단일한 건 하긴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비정규직 철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서지영 49세 여자 부산 동래구 출신 내성초 학산여중 대명여고 이와여대 사회학과 연세대 정책학 석사 배고프네요. 정가없음 피자 와있어요. 이거 하고 합시다.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에 임무했습니다. 장기근속 당직자 유닛이에요. 나경영 원내대표의 보좌역이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광 어째 안어울리게 국민의힘에서 청와대라고 써있길래 무슨 청와대인가 했더니 나경원 라인으로 올라간 박근혜 정부 때 했군요. 네.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도 했고요. 지금 최근까지는 국민의힘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유능한 당직자인가 보네요. 총무 중요하죠.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김의곤 의원에게 밀려서 컷오프가 됐고요. 이번에 제수를 해서 현역 밀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굉장히 몇 안 되는 현역 교체 사례로 굉장히 신난 상태인 게 티가 나요. 매우 신남 물론 부산경남에서 현역들 쓸려나가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김의곤 복수회를 성공했다. 아웃옵마이 라인 아웃옵마이 성공 1호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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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공약은 명품 교육도시입니다. 아 진짜 별거 없죠? She's gone 명품 교육이에요. 네 조선시대부터 교육 1번지였던 동네의 자부심을 되찾겠다 이런 과거 시험들 얘기를 하고요. 그랬어? 알고보니까 센톰가가지고 매장 도는 교육 아니야? 결국에는 명품 교육 동네 파전 먹으러 가갔을 거예요. 말아야 사지 이러면서 자 루이비통과 굿즈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말이야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같은 얘기를 해요. IT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본인이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AR 윤석열을 만든 게 서지용 후보라고 아 되게 못 만들었던 거 그거 기억나요? 나쁜 사람 하지만 민주당 캠프는 두려워했죠. 드디어 윤석열의 입을 다물게 했다. 우리 어쩌나 동네구가 동마다 인구 구조가 되게 다른 편이래요. 청년이 엄청 많은 데도 있고 노인이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민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했다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를 강조를 하면서 복지 인프라 건설을 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나는 나온 게 없네요. 여기는 농민들도 좀 있어요. 쪽파 단지가 되게 커가지고 좋군요. 제가 흥미로운 거는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동네 한 바퀴를 안 썼어요. 너무 기뻐요. 동네다운 동네 아직 안 나오죠? 없었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도 그런가요? 개혁신당 이재웅 57세 남자 부경대 경영학 석사 부산광역시 학교 학부모 총연합회 회장이라는데 이게 무보수 교육봉사 단체래요. 여기서 두 번이나 회장을 역임합니다. 후보용 단체 같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무보수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일까 참학의 반대편. 무보수 보수 단체. 지금은 저쪽에서 목소리가 높겠네요. 학생 인권조례에서 목소리가 높겠네요. 정확합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대학마로만 계속 나오는. 작년에 인터뷰한 기사에 안철수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하 뭔 라인이야? 개혁신당에 와 있어. 그리고 부산 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대대통령과는 많이 맞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반 이승만이거든요. 여기 회장도 작년에 취임을 했어요. 여기저기 회장 취임하면서 정치 꿈을 꾼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2020년에는 부산 미남 로타리클럽의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요. 미남역 동네 다음에. 전 처음에 이게 뭔가 검색하다가 성매매 홍보구를 좀 봐야겠어요. 아니 동네 사람들도 이름 동네고 회장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미남역의 이름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네고 온천동 일부의 옛 지명이 미남 마을이에요. 아름다움이 남쪽남. 맞아요. 미남역 있죠. 뷰티풀 사우스. 여기 가서 한번 사진 찍어야겠다. 근데 그래서 좀 미묘하더라고요. 서지용 후보도 미남 교차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진선명이라는 회사의 대표라는데 롯데리아 주려역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2019년에 벌금 300을 받은 전권은 위증과 업무 방해. 거짓말을 하면서 일까지 방해했습니다. 누군가를 방해했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 같죠? 그럼 이게 뭐 앞뒤가 있는 거예요? 업무를 방해한 다음에 방해 안 했다고요? 라고 법정에서 얘기한 건가? 아니면 위증 자체가 업무 방해였을 수도 있고. 업무가 롯데리아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뭔가 버거킹 가서 깽판 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리버거를 새우 버거로 뻥쳤을 수도 있고. 버거킹 가서 깽판 친 다음에 나 백두나지에서 왔다! 아니죠. 플라크 턴이잖아요. 대리버거를 와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럼 사기죠. 업무 방해가 아니지. 캠프 개소식에서 발표한 공약의 줄기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늘 돌봄 교육특구, 모노레일, 동네 역사체험관, 인성학교 유스호스텔 건립 정도인데요. 구청장과 구의회가 할 일을 다 빼앗아올 기세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 드네요. 수학여행을 좀 뺏어오겠다는 느낌이 약간 드네요. 공약들을 모아보니까. 근데 이 사이즈는 국회의원 사이즈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부산 후보도 다 이 사이즈예요. 거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점점 개혁신당 후보들의 면면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자, 진보당과 민주당은 단일화를 이루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부터 본격적으로요.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릴까요? 네. 부산의 진보당은 단 한 명의 후보 빼고는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변이죠. 한 명의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경선에서 잡았다는 뜻이고요. 잡았습니다. 자, 남구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 피자 먹고 옵니다. 부산 21세기 다선 의원들은 모두 통일 한나라 시대에 평화를 누리던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이름조차 눈에 안 띄는 4선의 김정훈 의원이 21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남갑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알겠는 사람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항에서 캐리어를 미는 소일거리를 알려준 김무성, 남구 을 지역에서만 4선을 했습니다. 민주당 부산 공략의 전사 중 한 명이 3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남구 가벳 챔피언. 합구가 된 남구에서 챔피언과 챔피언이 싸워서 통합 챔피언이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러와 스맥다운의. 언디스피티드 남구 챔피언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65세 남자. 국회의원 현지역입니다. 부산 동래구 연산동 출생, 연산초, 동해중, 동성고, 부산외국어대, 중앙대대학원 행석, 본인 육군 변장 만기, 김영삼 대통령 총무 인사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내 민주당 독수리 5형제 중 하나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친노면 친노지, 친문도 친명도 난 아니다. 자긴 친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 18, 19대 열린 우리당. 왜냐하면 상도동계 친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없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민주통합당으로 나와 내리 낙선을 했었어요. 5 낙선이네요. 5 낙선. 독수리 5형제가 낙하만 배웠어요.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재선까지 했고 이번에 3선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상도동계였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든 이름 모를 3, 4선 의원 중 하나가 되었겠죠. 남구가 갑과 을이 통화되면서 남구가 박수영 의원과 대결하는 구도가 됐어요. 재산은 22년 보니까 그 당시 11억, 건물이 7억이었고 예금이 3억 3천, 채무가 4천이었네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 100%. 아이고 슬프다. 안 나가면 안 돼요. 부산은 저 이정재도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예결특위 93.75%, 정무위 93.55%, 본회의 88.02%. 중하. 네, 그렇습니다. 대표발의법안을 볼게요. 93개, 대한반영폐기 25개, 원안가결 6개, 그리고 투정가결 3건인데. 야당에서는 최고 수준의 타율입니다. 그런데 그 타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일까요? 오랜만에 제가 한자를 봤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6호. 다 읽을 수 있죠. 제6호 폐지 법률안. 1961년 5월 20일에 제정된 법이잖아요. 군인의 보직 인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 법이 사실상 실효된 상태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서 존속하고 있으니까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겠다는 일종의 채굴법? 더미데이터 지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헐, YS 사후 얼마만에 지금 이게 하나회를 날려버리고. 이거 있다라는 것도 발견한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 찾아요. 예금 동결의 일부 해제. 일부 해제, 폐지 법률안. 이건 금이랑 1밖에 모르겠네요. 요즘 한문이 2회 국어인 거 아시죠? 그래요? 1어, 중국어 이런 게 아니라 한문이 우리 아들이 2회 국어더라고요. 저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예 한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난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국한문이 우리말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1961년 6월에 재정한 거래요. 자기압수표의 동결, 해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으로 사실상 실효되니까 또 없애겠다. 여기서 실효는 효과를 잃었다. 특이합니다. 신군부 더미데이터 지우기법의 현안이에요. 가끔 이런 의원들이 들어서 일종의 잔돈모으기. 예, 제국법이라고 제가. 자기압수표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압수표. 이거 되게 공천 가산점 마이너스였을 텐데 상대가 없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누가 폐지하긴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유신원법을 딱 펼쳐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뭘 지어볼까. 돋보기를 이렇게 찾아볼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직통전화를 하는 후보가 의원로 유명했었어요. 강남에는 있었잖아요. 서초 강남에. 서초 쪽에 있었죠. 이렇게 직접 주인들하고 하는 것처럼.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 의원. 요즘은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잘 안 만든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화재보험 문제도 화재 후 갱신을 요청하니까 보험료가 약 18배가 늘어났다는 그런 상태가 있대요. 이거는 자동차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가 보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을 질타해서 표준을 만든 공이 있습니다. 좋은 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3선 도전에 의원의 공약을 읊는 건 넓고도 키고도 넓고 깊어서 생냐. 이게 무슨 노래예요? 넓고도 키고도 넓고도. 그냥 대한민국 교가표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동요예요. 저도 아는데. 그렇구나. 찬송관인가? 약간 찬송관 같기도 해요. 찬송관이면 두 분이 아니고 우리 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챔피언 보셨고요. 국민의힘 후보도 챔피언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남구 수영고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러면 수영의 아들도 아니고 수영 그 자체. I am 수영. 국회의원 남구갑이었죠. 부산 남구 출생, 대연초, 수영중, 부산동고. 수영중 단위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와 진짜. 내 거다. 수학시간에 맨날 질문시켰을 것 같아요. 부산동고, 서울대 법학대학 졸업,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석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행방. 행시 29회, 본인 육군 소위 장남 육군 병장. 차남은 20년 기준밖에 못 봤어요. 1급 입대 예정이라네요. 그럼 지금 뭐 제대했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아니지, 1급 입대 예정. 아직 안 갔을 수 있니 미뤘을 수 있구나. 정가 없음. 재산 22년 기준 33억 8,469만 원, 건물 19억, 예금 18억, 토지 1억, 채무 6억 정도 있네요.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를 거쳤습니다. 21대 총선 전에 잠깐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는 우파 민간 싱크탱크 대표를 맡았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경기 수원 정에 출마했었어요. 경기 부지사였으니까. 하지만 민주당 박광원 후배에게 패했고요. 21대 총선이 첫 당선이었습니다. 요새는 이명박 저격수로 통한다고 하네요. 이재명, 이재명. 아, 이명박, 이재명 저격수. 그렇게나 통합니다. 아, 점점 정신이 날라가고 있어요. 이재명 저격수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의 성매매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적발이 됐었는데도 재채용을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한동안 자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숙문어처럼. 네, 내로남불 비슷하게 됐었죠. 본회의 출석률 89.22%, 산자위 84.72%고요. 대표 발의 법안은 38개, 대한반영팩이 13건. 원안과 수정가결은 없네요. 안 좋습니다. 네, 그중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제정안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분산에너지라는 거는 전력소비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략을 생산 소비하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장거리로 엄청 크게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뽑혀요. 대체로 재생에너지로 되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고요. 당연히, 당연하게도 최초발위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은 안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더라고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 안도 차별화는 되는 게 지역별 차듭요금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안에서는 세부 내용을 산업부와 전기사업법에 맡기는 형태로 조율이 되긴 했어요. 올해 6월부터 시행이 예정됐습니다. 공약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엔 참전국, 문화거리 조성 이런 것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숨겨진.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있었어요. 네. 2월에 낸 포스터에 기호 3을 넣은 거예요. 뭘 믿고? 세상에. 신뢰가 있었던 거지, 당에 대한. 헐. 그래서 펜코에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고요. 지난주에 예비후보에서 사라졌습니다. 어, 이런. 체급을 올리던 지역정치인이었는데. 설마 수사받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번호를 찍으면 어떡해요? 선거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 명 나왔으니까 내가 3번이겠네? 번호 안 써야지, 예비후보는. 그랬으면 진짜 합력 미달인 게 시의원, 노의원 하던 지역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북구로 가겠습니다. 원래 북강서 갑이었단 말입니다. 북구 갑입니다. 북구 갑을 시간에는 북강서 갑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손가락 사이에 막대를 꽂고 돌리기, 표면이 거친 자루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발로 짓밟기, 창틀에 양손을 묶은 뒤에 구타, 관자놀이 집중 구타, 막대기로 성기 내려치기 등등. 아직도 살아서 잘 지내는 고문검사 정형근이 이곳에서 3선을 했습니다. 그가 컷오프 된 뒤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은 재선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이 사람과 겨루어서 두 번 지고 두 번 이긴 북강서 갑의 챔피언이 북구 갑에 나왔고, 박민식은 동가식 서가숙하며 이런저런 지역구를 떠돌았으며, 여당의 지금 카운터 파트너도 본인이 원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날의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수능날마다 늘 하죠.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연수막이 유명해요. 52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경남 의령군 용덕면 출생,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본인 해군, 여기다 꼭 해병대, 명장만기. 06년 부상 북구청장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낙선. 18대, 19대 북강서갑에 나와서 또 낙선. 20대, 21대에는 재선까지 해요.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6억 3천 4백만 원, 건물이 6억 6천, 예금이 1억 3천, 증권이 1억. 괜히 불안하네요, 제가. 채무가 3억 3천 정도 있습니다. 설마 빚내가지고 증권한 건 아니겠지? 저 증권은 아마 위탁하잖아요. 백지에 위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앵간에서는. 그렇군요. 상임위 성적을 볼게요. 부산 박람회 유치 득이 85.7일,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제?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문체의의 98.04%, 본회의 91.62%, 대표 발의는 84개, 수정과결 3건, 철회법안이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법이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있는 노동자들. 게임산업진흥법. 지금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근절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더 쓰게 하겠다. 그래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우리가 자주 보던 법이죠. 그런 법을 냈었어요. 후보에게 많은 표를 져서 제수 텃밭이라고 불렸던 게 만덕 1통이랍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만덕 1통 제수 텃밭이 북구 을로가. 북구 을로 넘어갔죠. 북구 을로 가면서 이 여당의 서병수 돕기 음모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서병수 전용 게리맨더링이다 이거. 매우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공약은 천만 방문객의 시대를 열어서 또 인구의 5분의 1이 가야 돼요. 우리 여기. 그리고 2천억 원을 벌어드리겠다 정도입니다. 여기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서병수 72세 남자 국회의원 울산 출신이고 영도초 부산중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 노던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입니다. 재산 56억 2,088만 원이 있는데 건물 14억 채권 26억 5천 정도네요.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2000년에 해운대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16, 17, 18, 19, 21대 총선에서 쭉 당선이 됐어요. 20대만 쉬었네요. 그때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부산 광역시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좋지 못했어요. 시장으로서. 찾아보니까 안 좋은 얘기뿐이더라고요. 지역 언론에서도. 맞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이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같은 대형제 국회의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명실상부 친박 줄곧 박근혜 사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석률을 볼게요. 본회의 86.83%, 교육이 83.33%, 대표 발의법안 65개, 수정과결 1건, 배안 반영 폐기 10건. 박근혜도 감옥에 있는데 국회에 나가서 무엇하리. 그런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도 재미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가는 게. 학교 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기본 방향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를 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필요하긴 하죠. 대체로 쟁점을 좀 피해가는 입법들이 많았어요. 특이하네요. 과거 페북과 트위터에 우리가 몰랐던 서병수라는 시리즈를 연재를 해서 제가 이거 보다가. 혹시 NCT 관련 의혹을 고백하나요? 대체 아는 서병수는 무엇인가? 이거 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웃겨서. 그리고 소개가 서병수를 즐기세요. 엔조이 서병수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렇게 비일해요? 왜왜왜왜? 이건 그냥 아직 나르시시즘 수준이죠. 상대역이 없거든요. 이거 장르가 제목학원이에요. 그냥 웃긴 서병수 의원 짤방 같은 거 올리고. 손학교 컴플렉스. 학생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서병수. 엉덩이에 얼굴이 떠있는 서병수. 이런 거 올리는데 되게 많아요. 2014년이 마지막인데 지금 이거 하면 오히려 인지도 오를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MZ세대들에게요. 확실히 손학규 잘 나갈 때 따라한 거네요. 공약도 입법처럼 생활 밀착형이 많습니다. 구포역, 고속철도 연결, 덕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대체 왜 국회의원이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회의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은 확실히 좀 중요한 게 서구에 무슨 회의를 갔더니 그 어떤 학회든 뭐든 비상구 알려주고 그게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거더라고요. 네. 많이 바뀌었죠. 국기에 대한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는 하니까 좀 잘 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학 축제 같은 거를 좀 의식해서 한 것 같아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네. 좋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는 박민식 계획인데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백이석 57세남자 정당인 서광대 경제학과 졸업 이명박 유닛입니다. 이명박 유닛은 이명박인 줄 알았건만. 학창시절 반정부 시위도 해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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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기여하죠. 이명박하면 귀척이죠. 반정부라고 칭하는 것이 좀 의미심장해요.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도 해봤고 IMF 때 구조주장도 당해봤고 아 해봤고 유닛. 단칸방에서 누나들과 같이 살아도 봤고 넓은 지하방으로 이사했다 물 난리도 겪어봤고 취업하고 빚내서 집을 샀다 고금리에 우러도 봤고 등등. 더닛 올 맨. 개혁신당 입당 또한 본인이 선택한 곳이라고 합니다. 개혁신당도 와봤어요. 부정안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김종인, 서병수, 박민식, 이정현, 권영세. 쟁쟁합니다. 백이석 후보가 특히 자랑하는 경험은 이정현 의원실에서 민생행보와 예산. 폭탄. 박민식 의원실에서 대규모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경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독립시도는 2년 전 지선이었습니다. 용산구청장 도전. 서울? 네. 경선 탈락. 탈락. 공약에 AI가 나옵니다. 그래서 짝이 식으려고 했는데 AI 알고리즘 규제법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론을 극단으로 쏠리게 하는 콘텐츠를 AI가 자꾸 생성하거나 추천을 하는데 그런 거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아, 현 미국의회의 이슈? 다르게 보면 반 포털 이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명박 유닛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여론조작의 핀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양극단으로 너무 쏠리니까 한쪽 극단으로만 가자.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거니 좀 감이 잡히지 않긴 하는데 이거는 근시일 내에 문제가 되긴 하죠. 네. 22대 국회가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베테랑 보좌관답죠? 알았어요. 배보답. 북구을로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을 북강서 갑 을이 강서와 북갑 을로 나뉜 이번 총선 챔피언은 북구을에는 나오지 않고요. 민주당은 전직구청장이, 여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57세 여자, 정치인, 경북 경주 출생, 진해여고, 부산대 제약학과 졸, 약사 유닛이에요. 약사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약 바르게 알기 운동을 통해 비례로 민선 6기 부산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선 7기 북구청장,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시의회 의원을 비례 2번으로 받아서 당선이 돼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북구청장에 당선을 합니다. 2022년에는 낙선했고요. 한 번씩 해봤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도전을 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선출지 컬렉션이에요. 이 정도면은. 체급을 빠르게 빠르게 올립니다. 네. 구청장 재직 시절에 국포 개시장, 그러니까 개 도축 시장의 그 폐쇄, 그리고 금빛 노을 브릿지. 저도 한 번 찾아봤더니 멋있더라고요. 이 건설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체급은 높였는데 그만큼의 빌드업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있지가 않습니다. 선언문만 좀 떠돌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명희 후보를 웃게 봤는지 국민의힘은 7명의 후보가 쏟아져 나와서 누가 이겼습니다. 아비규환. 여당. 박성훈, 53세 남자, 관료 출신 정당인입니다. 유일하게 자켓을 입지 않은 후보가 이겼군요. 동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행시 37회, 43회, 정가 없음, 청와대와 기재부를 계속 오가며 근무를 했습니다. 기재부 기획조정실 과장, 세제실 과장 맡았고요.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맡았습니다. 좋은 자리 많이 다녔습니다. 네. 부시장 재임 당시의 평가는 지역 언론에서는 좋은 편이더라고요. 국제관광도시 선정, 센터 미지구 그린벨트 해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이런 거 했었다. 좋아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잠깐 민간투자 선임 전문가로 일하기도 했더라고요. 세계은행. 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산업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처에서는 좀 환영을 받지 못했고요. 이번 대통령실 인사할 때 그 코드를 많이 얘기했었죠. 거의 모든 장관으로 검사를 내려보내고 상당수 차관이 기재부에 갔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컷오프를 당했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원래 부산진가합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선국 후보, 한국교총 회장님이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컷오프가 되고 북글에 다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이겼어요. 수환 좋네요. 왕은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명을 이기다니.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은 모두 소확행형이어서 패스를 하고요. 집에 들어가서 맥주 마시기. 안주. 안주는 바보상에. 떵피 손 사가기. 부산 후보들 공항기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계속. 이게 양당 모두가 좀 그런 편입니다. 도시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요. 다른 도시는 아니래요. 그래요? 네. 원인이 뭘까요?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공약을 만드는 중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장 때 공약을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실리콘비치 조성이 있었습니다. 모래로 찜질을 하는 거 아니야? 실리콘. 왠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리콘을 놔두겠다. 실리콘을 비치하겠다. 아 그 빛이.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미 모래가 있는데. 비치러 가겠습니다. XSFM 요가 레인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경. 엉. 평산네이처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부산시 시간입니다. 해운대 갑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YS계였다가 피닉제를 따라 신한국당을 탈당해 불사조 대선 캠프를 꾸리고 막판에 이회창 이인제 단일화가 불발될 때 막후 협상을 지휘한 즉 대한민국 첫 정권교체의 1등 공신 중 한 명인 김은한 전 의원이 해운대 기장갑에서 3선 그는 원하지 않았죠 그렇죠 눈물로 북구를 떠난 서병수 전 시장이 해운대 기장갑에서 4선했습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부산도 현역이 줄줄이 쓸려나갔는데 부산은 마치 중앙당이 아무렇게나 빗자루질을 한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이 동네로 튀어나가고 저 동네로 튀어나갔습니다 부산 진에 있던 서병수는 북구로 쓸려나갔고 해운대 갑에 있던 3선 하태경은 정원리 서울로 쓸려나갔고 서울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했는지 사라졌더군요 저거 같네요 포켓볼 처음에 깨는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하는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근데 하나가 밖으로 나간 거죠 아니면 구멍으로 들어갔다든가 네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꽂힌 인물은 저관여층이 보면 김어준계의 핵심인주라는 윤석열 라인의 핵심인사입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61세 남자 경남 양상군 시절의 원동면생 원동초 원동중 김해건설 공고 동아대 토목공학 석박 전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여기가 토목과예요 여기 교수였습니다 토목유닛 11월에 명퇴 신청을 했어요 계속 교수를 했다는 얘기죠 출마 경력은 4번 모두 해운대구청장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최험지에 계속 나온 민주당형 출마자 04년에는 04년에는 재보궐 열린 우리당으로 나왔다 낙선 06년에 또 낙선 12년 동안 내공을 쌓은 다음에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구청장이에요? 네 하지만 22년에 다시 또 낙선 낙선 그래서 이제 미련 버리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강남 이 해운에 대한 공약들 이 부산의 강남 어디의 강남 참 이 말 별로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나마 들러붙는 곳이 해운대죠 땅값만 비대하다는 점에서 강남과 가장 닮아있습니다 53사단 부지를 R&D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고 하고 또 이 산업은행 유치를 공양으로 내걸었는데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산업은행 갖고 오는 거 수도권 민주당 너네들이 반대를 했는데 니가 어쩔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 아닌데 이렇게 그런 정도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내가 그에 있었냐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야 우리 당은 니가 해결해줘야지 나 구청장 한 번밖에 안 해봤데 이런 거죠 야 민주당이랑 싸우는 건 너네 아니야 그렇지 내가 여당인데 난 민주당인데 내가 민주당이랑 싸우리 그건 좀 정리해줘 공약으로는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완전 무료화 공약입니다 광안대교가 건설한 지 20년이 지났대요 맞아요 이후 출퇴근 시간만 50% 가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운대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영종의 공항신도시에 나오는 이슈와 비슷한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쌉니다 이쪽의 이슈가 자 홍순원 후보는 무려 06년생 18살의 예비후보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주진우 48세 남자 또 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검사 핵관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 출생 학창시절은 부산 수영구에서 보냈대요 광안중 대영고 서울대 공법학과 학사 사실 41회 연수원 31기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고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육부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을 거쳤어요 이 법률비서관은 사실상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던 자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인연이 깊죠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위치만 놓고 보면 문재인에게 조국이나 임종석급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사건 함께 수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다가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때도 법률팀으로 들어가서 리드했고요 별명이 왕비서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윤핵핵핵핵핵핵관입니다 네 핵관 중 하나만 살아남으면 주진우입니다 숨이 많이 차 보이는군요 네 핵핵핵핵핵핵핵 공약은 부산형 급행철도 신속추진 국제교육특구 추진 핵관의 여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초중고 전 과정에 외국 교과과정 이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데요 국제교육특구를 해가지고 스와힐리어를 드디어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반송터널 조기착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핵핵관인 것치고 특수한 뭔가가 보이진 않았어요 다 잡아드리겠다 이런 고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저 왕비서관이라지만 그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긴 하니까 부정하진 않는구나 네 그죠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면 예쁜 축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그죠 네 자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 다 나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소속 후보 김명호 57세 남자 회사원 25년 직업군인이었고요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경성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중퇴 정가는 3건 공사 년 음주운전 100 11년 주요량이 늘었어요 음주운전 200 두 배 늘었네요 12년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불실기제 공정증서 원본 행사 그 원본을 행사 그렇죠 사문서 위조 위조 그 사문서를 행사 행사 그렇죠 그리고 사기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음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가 그 공무원한테 뭘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보를 거짓으로 준 거야 그렇죠 공무원이 나한테 속아가지고 원본을 그러니까 위조된 원본을 나한테 준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어 공무원이 잘못 써준 걸 음 내 의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행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랑 부족할 것 같아 음 내가 사무서를 하나도 위조해 음 그것도 같이 행사해 그렇죠 해서 사기를 쳤어 그렇죠 돈을 내가 받았어 네 그러면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결혼 20주년에 애가 둘인데 내가 꼭 나는 솔로에 나가야겠어 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솔로로 만들었어 가짜로 그리고 그걸 행사했어 음 오디션을 붙었어 그래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어 민증의 나이를 몇 살 깎았어 네 민증은 안 되죠 그리고 그걸 행사했어 그렇죠 민증이 사무소 위조니까 아 민증도 사무소인가 그건 공무소 아니야 공무소 그리고 이제 영숙 씨한테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럼 사기 음 물론 지금 말하신 곳에서는 업무 방해가 더 추가로 걸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직업군인에다가 교육청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네요 음 민증 예비역 원사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외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좋은 끝 윤세민 에러 메시지 선관위 외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소원이 있으면 후보들 생사라도 알고 싶어요 무소속 404 에러 뭐 각각 성별도 모르는 판에 뭐 해운대갑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박주원 45세 의사 부산대 의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그 처음에 의사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윤봉길 의사처럼 멋있는 사람 왜냐하면 민중의 의원이래요 병원 이름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의사 같잖아요 21년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부산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주치자와 노숙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늘에 손이 찔려서 산업재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부산시 감염병 대응팀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요 노숙인 진료 봉사활동을 이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중보건이가 모자라서 자기가 그 자리를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 민중의 의원을 차리고 노숙인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진짜 민중의 의원이네요 나름 의사하네요 물론 일반 손님도 받아요 일반 손님은 돈 내야지 그렇죠 가격표도 벽에 붙어있어요 용과 가치에 나오는 의사가 생각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노숙인도 진료해 주고 약후자도 진료해 주잖아요 네 실제 민중의 의원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민중의 의원은 3월 1일부로 폐업 예정입니다 아이고 경영이 힘들었나 봐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선관위 외에는 인터뷰 말고는 선거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더 뒤져보니까 저번 총선에서도 제가 한 두 줄 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무소속이었나요? 네 그때 나왔던 목표가 아직까지 달성을 안 한 거고 영원히 비밀인 거예요? 그걸 좀 공유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가요? 내가 왔는데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4년 동안 이게 좀 쓸데없는 케어이긴 하지만 무소속 후보들이 지역 언론 만나는 법에 대해서 선관위가 따로 온라인 강의를 따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돈 써가면서 나온 건데 하고 싶은 말이 들리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정보량의 차이가 있어서 지역의 공무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고서 올리는 거 교육하는 거 따로 있어요 세금 써서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되게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후보한테라도 아니면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라도 공약을 좀 함께 업로드를 시키는 것도 그러게 말입니다 후보 등록 시 교육 이수 그런데 갑이었습니다 그거 옛날에 정당이 들어갈 때 정당에서 사이버 교육 받아야 되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이수 안 해가지고 탈당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옛날에 저희 손고방송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 틀어놓고 손톱 깎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무소속 출마했어요 내가 소개했어 해운대 을입니다 서울 강남도 해운대도 민주당은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18년 재보선을 통해서 드디어 민주당이 한번 깃발을 꽂아본 해운대 을 LCT 특수였죠 하지만 지난 총선을 통해 입성한 미래통합당 후보는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20.5대 챔피언과 21대 챔피언의 리턴 매치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56세의 남자 참고로 경선 상대 중에서는 전재수 후기를 이길 후보가 있었는데 떨어졌네요 김삼수 그렇죠 제수와 삼수가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나란히 당선될 뻔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더구만 군수가 점수예요 요새 군대에서 하는 걸 군수라고 하대요 그렇죠 그래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수와 삼수가 같이 있으면 정말 부산 교육도시 되기 어렵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돌아오다가 이름이 오수인 후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수생 엄마 출신으로서는 정말 뜨끔하네요 아무튼 윤준호 후보 또 나타났습니다 윤준호 56세 남자 주식회사 코렘 에듀 이사 경남 밀양시 삼낭진읍 밀양고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동아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한국해양대 해안안정환경전공공학박사 이렇게 교육학에서 휙 공학박사로 뛰더라고요 베이징대에서는 교육관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다시 교육이네요 교수 유닛이에요 2002년에 개혁국민정당 사하구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꼬마 친노당 파트 3로 시작합니다 정치 커리어를 꼬마 땡땡 붙어있으면 다 노무현입니다 이듬해 열린 우리당에 합류를 하고요 하지만 당시 이현만 경찰 대학장이 공천이 되면서 선거를 못 뛰고 중국 가서 사업을 겁내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제 기업가 유닛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다시 와서 정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 보니까 2014년 해운대 구청장에 도전을 했지만 낙선을 하고 그해 7월에 해운대 기장과 국회의원 재보설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또 낙선을 합니다 보기 드물게 하나에 두 번 낙선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들은 4년에 한 번 낙선하는데 이걸 연타로 2016년에 다시 20대 국회의원 해운대 의뢰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 하지만 2년 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기택 이후 처음으로 당선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뒤 21대에서는 하지만 또 낙선 부산 특위인데 지역에서 민주당 일하면서 고생을 했으니 단수 공천 주자 그런 수용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경쟁력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양당에서 돌렸는데 당 지지율에 비해서 후보 지지율이 높으면 웬만하면 단수 주죠 확신이 높으면 그래서 빨리 단수 추천이 됐고요 해운대를 생활체육특구라고 막 한거죠 내가 보니까 생활체육특구면은 막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지금 나와서 그런게 아니고요 찬전체조하고 뛰지 않은 경우 이럴 거야 그건 당지체육이고 뛰지 않은 경우 그건 훈련이고요 아니지 그건 개업이지 그치 생활체육특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업은행 본점을 해운대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 중입니다 이건 다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김미애 54세 여자 국회의원 경북 포항 출생 법무법인 한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포항여고 중태 동아대 법학과 졸업 원래 방직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만학도로 29살에 법대에 진약했다네요 사실 44회 정가 없음 재산 22년 기준 24억 6,920만원 건물이 17억 예금이 14억 채무가 9억 대단하게 잘 살았다는 느낌 어쨌든 실용적으로 잘 살았다는 느낌 9억이라도 대박 보자 여성 아동 전문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됐습니다 아니 국선변호사로 저 돈을 어떻게 모으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재산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뭘로 봐도 신비스럽습니다 공장에서 9년 일했는데 대체 왜 그 당에 가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네요 해온 일이 있으니까 21대 총선이 첫 선거였고요 그 뒤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맡고 원내대변인도 맡으면서 잘 나갔습니다 출석률 본회의 91.02% 보건복지위 95.696% 여가위 82.05%로 국힘 최상위 국힘 최상위는 여가위를 싫어합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93개나 돼요 원안가결이 2개 수정가결이 1개인데요 본인이 입양한 자녀와 조카를 키우는 비혼모이기 때문에 아동권익과 입양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냈습니다 국내 입양법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보호출산 법안 이렇게 3개를 세트로 묶더라고요 국제입양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군요 국제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없었대요 확실한 쓸모 한 가지가 있군요 보호출산법은 영하유기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기 전 2020년에 발의를 했어서 선지적이야 그래서 또 화제가 됐었고요 산부인과 차원에서 아기와 산모를 기록하는 신고를 하는 의무적으로 그런데 어머니 신상은 숨길 수 있고 가장 최근에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처분 요건을 감치 명령에서 이행 명령으로 대체하는 안이 통과가 됐어요 관심 분야가 확실한 입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좋은 카드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중앙공약개발단의 행복플러스 단장으로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의 공약을 총괄 개발하고 있어요 단장 이름이 이래요 그러니까요 기례대표로 나왔어도 될 이런 여당 의원은 처음 보네요 네 복지플러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약 중에 관련해서 나오는 건 다 김미애 의원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센터 미지구 도심 융합특구 추진 복합문화공화 마련 이런 걸로 밋밋하네요 그럭저럭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1대1 게임이고요 사학으로 쭉 건너가겠습니다 사하는 원래 후보만 괜찮다면 민주당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런 사하갑에서 당선된 19대 문대성 의원은 석박사 논문 표절로 갑자기 전국적 빌런이 되며 사하를 끌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남아있던 20대 총선에서 농현 의원의 비서였던 전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네 번째 도전에서 민주당 깃발로 승리하지요 그 챔피언이 이제 3선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57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경남 창년군 영산명 출생 영산초 금사중 동인고 부산대 정치외교학 석박수 정가는 2건이고요 폭처 투공 등등등 근데 중감금 미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데스엔에서 승려를 감금시키는 거냐 제가 찾아보고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중감금 그랬다가 승려가 도망친 거냐 그래서 신부감금 목사감금 이맘감금 이런 거 있냐 근데 이제 감금 폭행에 관한 죄고 훨씬 더 좀 센 거 이렇게 얘기했고 국보법 집시법 화염병 그리고 노동쟁이 조정법 등등 모든 그 컬렉션이에요 노동쟁이 왜 귀엽게 해주세요 재미들렸어요 90년에 민주화고요 민주화 관련해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정과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또 음주를 한번 해야 되죠 00년 새천년과 함께 150만원 음주 벌금이 있어요 02년에 해운대 기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해요 04년에는 17대에 또 여루당으로 해서 낙선 19대에는 사하갑으로 옮겨갖고 민주통합당으로 나왔지만 또 낙선 20대 21대에는 드디어 초선 재선까지 성공했고 유PD가 설명을 했어요 재산은 12억 7천 건물이 3억 2천 예금이 9억 채무가 5천8백 정도 현금 예금킹 역시 그때 왜 민주당이 요즘 현금을 좀 늘리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100% 부산 또 안 될 것 같은데 박람회 유치특위 85.71% 본회의 96.41% 대표 발의 64개 대한반영 폐기 33건 수정가결 11건 철회 1건 법안 통과율 1위로 기록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상급입니다 아주 타율이 정말 좋아요 가끔 치는데 정말 잘 들어가는 야당인데도 이러면 그중 수정가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인데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대요 태풍 있다 자연재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선박 대피 허비체를 구성을 해서 선박에 대한 피항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아주 명확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피항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어서 안전이 위험한데도 나간다라는 거죠 길막하는 배? 근데 우와 그거 어떻게 치워 아니 그리고 안전이 위험한데도 나간다잖아 네 그거를 막을 근거 같습니다 그것도 있네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가는 배 너기 대지 말라고 했는데 길막하는 배 그리고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해서 검토를 하고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각 다르면 자료를 서로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예를 들어서 마약범 이런 거는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확실하게 법적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 입출항 안전관리 그리고 항마 운영에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요즘 참 이상한 게 배가 많이 뒤집히죠 포항 통영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원래는 나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올해 바닷속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리했다 네 어행량이 너무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피학 명령이 분명히 있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한국보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42.4%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간 문제로도 지금 운구가 됐어요 유해가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러네요 요새 어선 노동자들은 거의 외국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선 노동자들은 고용을 한 거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야 되니까 자꾸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만들고 버티는 기업들 객인 거 그중에 대표적인 티웨이가 있더라고요 세 번을 그냥 벌금을 무신사도 그걸로 시끄러웠죠 벌금을 내고 버텼대요 벌금이 더 싸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감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맞아요 국감은 훌륭했습니다 각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근처에서 이 농산물의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발견돼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국토의 농예수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국감 플레이어로 꽤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국힘 이성권 후보는 사석에서는 향 동생 하는 사이지만 선거는 못 참지 그럼요 아름다운 경쟁 부산에서는 가장 훌륭한 입법 노동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전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55세 남자 동아대의 특임교수고요 경남 남해 출신 남해고 부산대 철학과 일본 와세다 대 국제관계학 석사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여기도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운동권이구만 거기 왜 계세요 좀 특이한 이력이 유학 중에 일본의 고노다로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대요 고노다로는 고노다마 아닌데 고노다로 진짜 지민토였습니다 지민토 04년 17대 총선에서 부산진 의뢰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PK의 대표 정치인인 권철현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이후에 계속 공천에서 밀려서 선거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그리고 주일 총영사를 맡았었고 최근까지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제부시장일 때 지방외교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하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봤더니 도시 간의 외교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 일을 했으니까 부산은 이거 하기 제일 좋은 도시죠 좀 더 그래서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런 거 넣었어요 공약은 지역 특세계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서부산 의료원 건립 이곳도 많이 겹칩니다 24시간 돌봄센터 건립 등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공약으로 전공 맞춤형 아르바이트 연결하는 게 있는데 사례가 이렇게 들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례가 영어 빌리지 가이드, 돌봄도우미, 보육교사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쉽잖아 그리고 이런 알바는 이미 관련 전공하는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죠 근데 뭘 지원해 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하면 경영 알바 CEO 알바 차라리 취업 연계 지원, 인턴 지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정교육을 할 거예요? 한글나라 이미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학습지 알바 했었을 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회암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습지 알바 많이 하죠 아니 사회생활 시장이 잘 하고 있는 일을 뭐하러 공공에서 나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 한 말 중에 아주 쉬운 소리는 아닌 게 부산은 서울보다 가까운 거리에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이 막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마지막 맞춤형, 전공 맞춤형 아르바이트 연계를 굳이 이렇게 영어 빌리지 가이드 같은 거 하지 말고 관에서도 충분히 전공 맞춤형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연구하면 자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유통일당 후보는 자기 딸 사진을 얹어놨어 보죠 하정연, 61세 여자 현재는 부산 가톨릭들을 흡수된 지산간호보건전문대회에 치기공과 졸업했답니다 치기공 엄마 부대 유닛 엄마 엄마 부대의 부산 여성 대표 또 다른 직책은 당리동 자유마을의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봤다는데 후보가 재성로에 살고 있으니 재성로에 위치한 당리 3창 아파트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저 자신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유마을에 가입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유마을 주민이 되셨어요 아 이게 종교 용어로 I surrender 제가 들어가보고 알았어요 이 자유통일당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제대로 커뮤니티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마음에 안 들었어? 일단 단체 채팅방 기능이 없는 것 같고요 게시판은, 동민네이별 게시판은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몇몇 동네 빼고는 죽은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왠지 저거 아니야? 그 형처럼 외부인 저거 눈팅러? 연막용 아 눈팅러 방지용 연막용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저 인사글 일주일에 다섯 번씩 올리고 그럼 난 가서 등업 요청해야 돼? 그렇지 등업 요청염 참고로 가면 가짜번호 가짜 생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증 절차가 없어요 가짜 주민 이상 자유마을 주민 실명 확인 절차가 없고요 보니까 광고가 보통 위치하는 광고 배너가 위치할 곳에는 전광훈의 애공유심 광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마을이라는 서비스는 당원들에게 교실을 하다라는 용도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만 잘 안 뜨겠어요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몇몇 의원들하고 후보들한테 잘못해서 패친신청을 한 거예요 득달같이 받아줘가지고 지금 몇몇 패친신청이 늘어나버렸어요 이런 저를 보고 농축산인은 인생을 걸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너 출마당한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홍성갑 홍성갑 써있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후보가 끝났습니다 부산 후보 저는 끝 자 사하을로 가죠 사하는 원래 후보만 괜찮다면 민주당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던 지역기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이 마음에 들면 그가 새누리당으로 가도 계속 찍어주지요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으로 3선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으로 재선한 부산 지역구 관리의 끝판왕은 험한 공천 프로세스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53세의 남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생이고요 동일총, 서중, 중앙고,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중퇴했는데 에이 고신대 의외과를 가볼까 했는데 또 재미없어 중퇴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부산항 부두노동자 이남이녀 막내지만 명군대 3번 합격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워딩입니다 포항공대를 갔다 온 의대를 갔다 온 그럴 거면 그냥 졸업해서 의사가 됐어야지라고 외쳐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첫 사회생활이 한솔 PCS예요 여기서 018을 아는 존재? 018 018이 뭐예요? 핸드폰 번호 앞에 옛날에는 010이 아니라 011, 016, 018, 019 이렇게 있었어요 017도 있었어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럼요 넷마블사에서 임원으로 유려 18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NC소프트 전무 NC소프트 서비스 대표 33살의 CJ그룹 이사였다 하고요 지스타 부산 유치 이거 제가 몰라서 적어놨잖아요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게임 전시회라고 할 수 있구나 월컨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NC다이너스 창단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영입인제 이호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유닛이라고 제가 구분해놨어요 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 많으면 다 게임 유닛이고 싫어하는 말이 많아서도 게임 유닛이야 이런 게임! 사실 후보 본인은 이제 자청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부산 사하구를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가 주요 공약이에요 사실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헛소리 같았겠지만 네 되게 진심 같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과 e스포츠와 관광객이 합쳐지면 세계 e스포츠 테마시티를 만들어서 부산의 동서발전 가능하게 만들겠다 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부산은 조금 얘기가 다르게 들리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스타의 흥행도 그렇고 게임도시 부산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중앙구 11년 선배인 김학윤 배우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 개비스콘 짤도 유명한데 아 후원회장으로 강제 소환된 분위기의 사진이에요 목이 질질 끌려 나와서 제가 짤을 하나 부쳐놨는데 지금 이게 많은 밈이 탄생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기사 제목도 아 속쓰려 배우 위장약 선전도 유명하니까 여기서 해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대선부터 스타가 되기 시작했죠 네 2월 말에 김어준이 설립한 이 여론조사 꽃 굉장히 요즘 이바구가 많다고 표현할게요 사실 저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들이 무서워서 지금 입에도 못 올리는 회사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그 공유 내용에 조경태 후보의 내가 많이 밀린다면서 영입 2호인 내가 이렇게 후달리면 어쩌겠느냐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대요 공표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여론조사 꽃 문제를 좀 뜨거워요 되게 잘못 이거를 공유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건 지금 선관위가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감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 그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정일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선거 캠프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2023년 연말에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그 결정 시기도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론조사 결과의 방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니 언론도 그리고 우리 데이터센터 노동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안 하던 액션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조경태 56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고성 출생 5선인데 되게 젊죠 부산 심평초 사하중 경남구 부산대 토목공학과 동대학원 공학박사 와 5선인데 56세 대단하죠 이번에 하면 6선에 60세네요 네 예순에 국회의장하게 생겼어요 잘하면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정가 없음 재산 15억 2,060만원 건물 8억 예금 6억이네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첫 출마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소속이었고요 그때는 사갑이었어요 근데 이때 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이건 레전드로 남아있죠 그렇죠 심지어 주위에 구름이 있었잖아요 제가 밑에 붙여놨을 거예요 이건 레전드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게임 캐릭터 1레벨 같은 사진을 찍어놨어요 실제로 근데 체지방이 꽤 낮아 보여요 근데 다른 거 다 컬러인데 본인 몸만 흑백이어서 죽은 거 같죠 그렇죠 더미 같아 더미 상탈공보 방지법원에는 새로 나온 게 없는지 궁금해졌고요 상탈공보 방지법원은 공부와 포스터에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꼭지수도 안 가렸어 맞아요 이때 조경태 후보는 춥고 배고프지도 않았을 텐데 하이탈이는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하이탈이는 차라리 경범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법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중란죄 디테일한 법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97년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한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도 했고 16대 총선에서는 사천전 민주당으로 출마했지만 낙선 이 상탈공보 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보면 볼수록 김범수 씨를 닮았어요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17대에서는 열린누리당 소속으로 첫 당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당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면 탄돌입니다 20대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 이후 보수정당에 정착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의 당권 경쟁이었다고 후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탈당입니다 출석률 본회의 84.43% 교육이 84% 대표발의법안 75개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5건입니다 5선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성적 하지만 원안가결 중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첫 문장이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어록 하여야 함은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장을 듣는 순간 그래 지난번 총선에는 정은정이 이거였지 바로 떠오르는 세종대안법 그때 정은영 작가님이 그때 이제 노숙사님이 정확히 이거를 7번 정도 읽고 8번째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얼렐레법이 되었습니다 호롤러법 네 호롤러법입니다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바꾼대요 그렇죠 이야 근데 준수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일단 좀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한자 사용을 쓰지 않는 거니까 이거 되게 그럼 종북 그거 아니에요? 북한이잖아 북한 그렇죠 그렇죠 순우리 말을 써야 된다 설마에서 다른 원언 개결을 해도 찾아봤는데 다행히 다른 걸 찾았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나토롤러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교육시책에 생명존중의심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좋은 거 같았는데 내용이 상세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없더라고요 생명존중의심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교육시책에 뭘 함양을 넣는다 무슨 함양을 넣는다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냥 거기 한 줄 추가하는 거예요 생명존중의심 함양이라고 고민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법이에요 이건 더미데이터를 끼워 넣는 거잖아요 누구는 더미데이터 지우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한 5개쯤 보고 더 괜찮은 거 찾게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지난해 조경태 의원실에서 전국 학교 도서관에 현대 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요구한 게 논란이 있었어요 도서 검열이자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반발이 심했는데 의원실에서는 그냥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럼 왜 시집 무슨 시인을 보교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물일별로 물어봤어요 박근혜 관련 몇 개고 야 겁료랑도 했어 세상에 전향을 해도 좀 이렇게까지 전향을 해야지 살아났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독하기가 김은수급이에요 네 다음 보면 공약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 입법 노동자로서는 활용도가 극히 낮은 편입니다 무소속 후보 보실까요 무소속 신천우 33세 자영업 서경대 군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장교였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전 수방사 방공여단 청와대 영공방어중대장이었고요 현지는 매월 1일 효생각시민운동본부 추진위원장입니다 하루에 한 번 효를 영남의 효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매월 1일 현실적인 효자 용돈과 함께 그러니까 없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매월 1일 효생각시민운동본부를 찾아보죠 좋습니다 매월 1일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월 1일부터가 그 운동본부까지가 그 제목입니다 여기는 2002년 8월 1일에 설립이 되었어요 8월 1일을 효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서 매월 1일 전국 어디서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천만 섬여 운동을 펼치면서 조직된 단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네 20년 넘었어요? 네 하지만 아직은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20년째 부산을 못 벗어나 근데 그럼 효의 날에는 뭘 해요? 효도요 그날 말 하면 돼요? 남의 일 말 하듯이 효도요 더 묻지 말라는 거야 지금 구포시장에 본부가 있어요 제가 원고에 사진을 넣었죠 네 왜인지 인삼 사진과 함께 행복의 액기스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나옵니다 라고 진지하게 적혀 있습니다 인삼에서 안 나온 거? 좀 무서운데요? 좀 더 찾아봤어요 매월 1일은 어머님 생각?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본부가 하부 조직이었어요 상부 조직인 거예요? 상부 조직이 있어요 뭔데요? 상부 조직은 사단범인 효문화지원본부입니다 그 하부로는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팀이 있고요 네 효사관학교 팀 효사관학교? 효사관학교? 네 우리는 불러다가 다 삼촌 교육대 끌려가대 요자들 이러면서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팀 아직 다 못 찾았으니까 이 팀이 있겠지? 후세대 효 교육팀 효 문화 확산팀이 있습니다 교육과 확산은 어떻게 다른가 나라도 만들게 국가를 만들겠네요 이 효문화지원본부 상부 조직을 좀 더 찾아봅니다 네 신석산 대표이사? 어쩐지 신천우 후보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찾아봅니다 덕후가 나와요? 덕후? 네 지하철에서 희한한 명함 봄 신천우 후보의 명함을 올려두었어요 무명의 덕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부터 후보 소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덕후가 도움이 됩니다 부산생 양천초 아람단 단장 여러분은 원고에 있는 명함을 확대해서 감상하고 계세요 덕천준 정교 학생회장 동인고 반장 왜 지금까지 후보들은 반장을 안 적었을까요? 진짜 가장 기초단계 정치인데 우리 반을 공부하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잖아요 왜 반장을 아무도 안... 왜 처음 보지 반장을? 반장 4선 5선 도전 중입니다 그럼 5년을 꾸른 건가? 반장 5선 대학은 아까 서경대 군사학과 말했고요 학군 51기 아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신석산 장남 상부조직이 아버지 조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밑에 공서체로 명함의 그 밑에 후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라고 공서체로 써있거든요 신석산 씨는 적어도 후보에게 하부조직을 물려주었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안 물려주고요? 부동산도 물려주겠죠 뭐 네 자식에게 효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효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초소형 공보를 보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효외상실입니다 네 묻지마 범죄, 저출산, 고독사, 가장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모두 효외상실 때문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매월 1일 효외날 국회 법률안 재정 추진입니다 와 원툴이네요 진짜 원이슈 저희 전북에서 국가자표 효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이 두 개의 단체를 기본 효자당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하면 되겠다 아주 좋게도 기억으로 시작해요 가가요자당이나 근데 위에 이거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보통 예비후보라고 조그맣게 쓰잖아요 네 되게 정직하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을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네 이 사람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면 법 한 만 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말로 다 고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후보였습니다 금정입니다 국무총리의 사위 지역 굴지 제조업체 창업자의 손자 5선 의원의 아들 티피컬 사회지도층 김세현 전 여의도 연구원장의 지역구로 모두가 알고들있던 금정구 그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챔피언의 재선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46세 여자 부산 영도구 출생인 것 같아요 장전초 구서여중 동네여고 부산대 정액과졸 NGO학과 석사 06년부터 18년까지 3번 금정구 의원을 지냈고요 2018년엔 같은 구의 시의원으로 당선했습니다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산시의회 의장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또 최초의 여성 부산시의회 의장이었다고 하니까 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전국 최연소 의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선 기록이 좋습니다 2018년엔 저는 대센 최연장자가 되어 있고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 저렇게 최초 타이드를 살고 다녔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동갑짜리댕 봐요 이 나이에 막내하는 게 좋겄어 맞이하는 게 좋겄어 그럼 막내로 하실래요? 우주? 대한조선공사 현 HJ중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용접 노동자의 막내딸이라고 하고 7살부터 쭉 금정구에 살았었고 신혼집도 금정구라고 다른 건 몰라도 금정구는 내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금정정 운영위원이기도 했다고 하니까 지역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시민운동 유닌시이기도 해요 자기의 공적으로 침내병원이 파산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공공매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의회에서 499억을 배정하는 그 결정을 자기가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의무기록 보관하다록 하는 것부터 법으로 딱 잡아놔야 된대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제가 다니던 여성병원이 문을 닫았거든요 제 의무기록이 어디로 위관됐는지 저는 몰라 문제됐었어요 충무로에 있었던 무슨 병원 그래서 저의 신체적 변화를 저는 추적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는 황당합니다 어디 가면 찾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의무기록을 지금 아마 민간에 넘기려고 그러면 저는 더 열받죠 내 신체 데이터가 누군가의 장사 속으로 넘어간다는 것 모험사에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았던 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늦었어요 부산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그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고 하고요 부마민주항쟁 지원조례도 대표 발의하고 시의의원이 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걸 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첫 번째 공식 사과 등 금정구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네요 현재 공역으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좋네요 진짜 안 될 걸 알았을까요 정말 좀 의아해요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 공약은 민주당 공약 공공공약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백종헌 61세 남자 국회의원 명륜초 동해중 분이엘고 부산산업대 지금은 경성대래요 화학과 부산대 도시계획학과 석사 육군병장 만기 92년에 소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 있는데 불질렀나요? 아니요 금정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었습니다 어라? 탈롤랍니다 아니 근데 보통 소방법 100만원이면은 뭐 가게나 그렇죠 네 무슨 불 잘못 나서 아 불 났다기보다는 아니요 그 소방시설 의무시설 관리 아 맞다 맞다 방화문을 닫아놨다거나 거기다 물건을 저취했다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다거나 이런 스프링클러 고쳐 놓지 않으면 한 두세개 정도 겹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알람을 끈다거나 뭐 이런데 뭐 일을 하다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그렇죠 불질른 건 아닙니다 불질면 뭐 실화 방화 방화입니다 재산 22년 기준 265억 7,499만원 엄청 많아요 돈 킹 건물 135억 예금 36억 증권 55억 토지 50억 채무 133억 저차 잘못 본 줄 알고 열심히 세봤어요 머니톡스 사선부산 시의원이었고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시의원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컷오프가 됐다가 기존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후보 등록 당일에 경선의 승리에 부활했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축산인님의 원고에서 이 사람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 원고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원고는 또 저한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으로 찾았어요 형 국민의힘 원내대 부대표 맡고 있고요 출석률은 본회의 88.02% 국회 운영이 70% 보건복지위 89.11%네요 대표벌이 법안은 53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9건 무슨 제보걸로 당선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대표벌이가 너무 적어요 일 매우 안한다 이런 뜻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당선됐나요? 돈도 저렇게 많은데 뭐 대한반면 폐기된 것 중에 소개를 하나 하면 디지털 의료제품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헬스경영에도 소개가 되고 되게 그쪽 신문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어플과 연동된 불면증 치료기기 이런 게 디지털 의료기기래요 근데 이 법안이 이런 디지털 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을 하고 평가체계를 만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기반을 다지는 그런 법안이죠 좋습니다 노비받은 법인가 보네요 네 뭐 코로나 이후에 또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원격진료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공약은 그냥 부울경 후보 공동공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입니다 돈 많은 후보입니다 강서구로 가도록 합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는 대한민국의 도읍이 아니지만 도읍이에게는 이곳이 정치적 도읍 북강서울 3선 챔피언 이번에 강서구로 나왔습니다 일단 챌린저 변성완 58세 남자 부산 혹은 경북 출생 확인이 불가해요 광안초 대연중 배정고 고려대 행정학과 어디는 뭐 경북 어디는 부산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맞다 이게 내가 지선 원고도 드렸어야 됐는데 지난번 게다가 이 사람은 지난번 저기 때 나왔잖아요 재보선 부산시장 네 맞습니다 아무튼 37회 행시를 합격을 하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의전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안부 대변인도 했었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공무원 유닛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 중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으로 2개월 동안 겸직을 했는데 평가로는 무난하게 직을 빵꾸 안 나게 잘 메웠다는 평가는 있었어요 그리고 22년에 시장선거에 나와서 32.23%로 낙선을 해서 더블 스코어로 박형준에게 졌지만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선거였고 그나마 저 정도면 생각보다 덜 졌다 라는 것도 평가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러나간 선거였습니다 부산시의 교도소 구치소 통합 이전으로 지금 들이받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박형준 시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형준 김동 너희들이 못 막았다 이거예요 둘이서 같이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가나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김동 후보는 오거돈 시장 있을 때 결정한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변성환 후보가 그런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러고 있는데 원고 쓰는 동안은 그랬고 녹음할 때는 뭐 토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동 후보도 국감할 때 보면 잘 싸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이 강서구가 농업지대가 좀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연 마을이 좀 많습니다 의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 먹고 인사하고 맹렬 선거운동 중이에요 엄청 먹고 일단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후보자들은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를 맞습니다 배우자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조규영 전 의원이었다고 하니까 당적이 같은 부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우자도 부산 강서구 일대에 엄청 뛰어다니고 있고 당선이 돼 본 사람이니까 아내는 네 둘 다 이제 뭐 선거로는 잘 하고 있겠죠 선거운동으로는 네 공약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덕도 신공항 부산 월드 엑스포 불경 메가시티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줄줄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광역시장 같은 공약들 네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또 하자는 거예요 네 오 오 자 캐피털 챔피언 국민의힘 김도읍 김캐피털 59세 남자 록회의원 경남 김해 현 부산 강서구 출생입니다 부산 동고 동아대 법학과 사시35회 연수원 25기 공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병장 성과 없고요 재산은 22년 기준 46억 6천 3백 33만원입니다 건물 48억 예금 4억 6천 채무 8억 5천 인이요 검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이 되게 레줌의 인상적 포트폴리오 인상적인 게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떨어지면 죽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이런 사람들이 내리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제도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태열 대신 북구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며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후 삼성까지 무난하게 성공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었고요 친황 20대 총선을 앞두고 N번방 법안에 대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청원하면 다 만들어줘야 되냐 이거 꼭 필요한 법안이냐 그렇게 말을 해서 온갖 여성의 총공세를 당했으나 이겨내고 당선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총선은 그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는데 진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산에서 저런 일이 터지면 서울에서 몇 사람 더 탈락하고 그놈은 그냥 당선된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죠 그래서 민주당을 막는 수문장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출석률은 본회의 94.61% 법사위 90.41% 대표발의 법안은 164개에 나아내고요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8건인데 통과된 것들이 주로 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그것이 성적의 비결 그렇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달빛어린이병원법 야간에 하는 소아가 말하는 거예요 공공심야약국법 이런 것들 다 대표공약들이었죠 그리고 청원은 하면 다 만들어줘야 하나 공약을 하면 다 달아줘야 하나 그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이거 저기지 새벽에 진심이죠 맞아요 이 시간쯤 새벽에 진심이죠 공약이라고 공약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셋이었거든요 그렇죠 강서구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고받고 하고 있고요 공약 중에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랑 표준 계약서 보급 작성 행정지도 가 있어요 이거는 좀 눈에 띄었고 근데 옛날에 민주당이 다 했던 그렇죠 안 지켜서 그렇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되게 중앙공약으로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게 자립준비청년지원이거든요 이건 아마 김미애 의원의 작품인 것 같아요 관련 공약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도우 의원도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다 했던 거 맞아요 네가 살면 도우비냐 아 하나 더 블로그가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오 감탄하면 들어갔어요 되게 타이포그래피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 두근두근 하면서 클릭을 했는데 카테고리를 클릭하니까 블로그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형 이상입니다 네 그나마 자유통일당은 후보에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거기는 후당당 후죠 그렇죠 좋아요 견덕 연재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이곳의 선거 구도는 2인이 예선을 치러서 승자가 결선을 치르는 3인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3인은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선을 치르던 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이주환현 이지혁구 의원 그가 예선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민주당 내에 가장 시끄러운 소장파 김혜영 이호연과 싸우는 시기였죠 이주환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고 20대 총선의 승자인 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이런저런 설화 끝에 당원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설 그리고 새로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의 지역조직 만들기를 방해했다는 설 등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성문 전 연재구청장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면서 분노한 민주당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당과 진보당의 1대1 대결입니다 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52세 여자 정당인 부산 출생 거학초 이사벨중 대명여고 연세대 정치학과 학석 박수 정치학 원툴입니다 정과 없고요 17대 19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여기에 초대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었고요 수많은 대한민국 중년들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 이름 저는 없어요 청와대 대변인도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했었습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는데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다 묻힌 느낌이더라고요 우선 김 후보 총선을 도왔던 대학 동기가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련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김희정 후보도 그랬던 게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더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 재직할 때의 논란 두 가지 일단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백지화한 게 있었고요 아이고 기용료 조직적 방해 의혹 그리고 여가부 장관 되기 직전에 정유라를 옹호를 했었어요 이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국가대표 부정선발 의혹에 대해서 아니 어디 대회 나가서도 1등 2등 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라며 되게 적극 비효를 했지만 그래서 이대희의 현역들과 졸업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두 달 뒤에 여가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요 누군가가 관여한 인선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권과 다르게 여가부를 없애러 갔다기보다 여가부를 존재하게 두는 상태에서 여가부의 모든 아젠다를 방해하러 간 사람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 그게 한 명만 나오는 대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랐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됐었죠 파악을 하셨어야죠 맞습니다 공약은 국힘 중앙공약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상대 진보당 후보 아이고 깜짝이야 원고 다 써놓고 속보가 진짜 한 10분 뒤에 떴어요 저 처음 당해봤어요 저도 한 두 명 있어요 그런 거 진보당 노정현 46세 남자 정당인 부산생 동명초 연산중 양정고 부산대학교 경영 집회 관련 정가 3건 있는데 좀 격했네요 3건 중에 2건이 실형이고 몰로토프 칵테일도 있어요 네 06년부터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2010년 시의원에 당선돼서 재선까지 성공합니다 재선의 시의원입니다 67대 부산 시의원 의정활동 기간에 고용 불안에 시달린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을 무기계약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없죠 그러나 3선은 좌절 이후 보궐선거와 지선에서 두 번 더 낙마 팬데믹 때는 이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 야인이었죠 그냥 그냥 뭐랄까 동네 사람 그렇죠 동네 정당인 비플 동네 정당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선거에 도전합니다 네 민주당 이성문 전 연재구 청장과의 100% 국민 여론조사 ARS 방식으로 진행된 연재구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연재구에서만 경선을 하고 이겼습니다 음 그래서 이변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전히 뭐 신소리하기 어려운 게 조직 대 조직 대결을 했다 네 그랬어도 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유튜브 때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CF 패러디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군요 공약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인력을 배치를 해서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네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만이 아니고 원금까지도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네요 우시지마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음 7시부터 9시까지 네 좋네요 부산 3호선 신설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대일 구도 보셨습니다 수영사상 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시의원으로 3번 구청장으로 2번 국회의원으로 2번 수영구에서 8번 선거를 치러 모두 승리한 나름 지역보스 유재중 의원의 21대 후계자는 전봉민 의원 그가 동생들과 설립한 토건 업체가 아버지를 통한 일값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는데 의원의 부친이 제작진을 만나 3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마저 고스란히 방송을 타며 이제는 만나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정말 적극적으로 말하죠 맞아요 난 한 번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삼촌인데 어서 금방 가져오게 네 기간 말로 기간 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가져온 또 영향이 뭐냐면 스트레이트 팀에 누가 네 삼촌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줘서 기자한테 내물 하한선은 삼촌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삼촌 이하를 받은 기자들을 머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공천을 얻은 여당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는 자켓을 며칠 전에 벗고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의 품으로 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싫어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56세 남자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남 밀양 출생 대신초 대동중 대동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 사회복지 유닛 전략공천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두 건 있네요 얼쑤 사회복지 힘들어요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 시끄럽습니다 공사년에 7월 7선날 견우집녀 만나듯 교통경찰을 봐부렸어 이건 호난말이네요 죄송해요 150만원 벌금 받았고요 2014년 3월 5일에 100만원 두 번의 음주정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이고요 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연구원이었는데 이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고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사회참여교수유닛 이제는 폴리페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지역선거에 민주당 선거 캠프에 꾸준히 관여를 해왔었고요 영입인재 18호님이지만 음주운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운터파트너 장애찬이 더 크게 해서 막말로 날아갔는데 진짜 날아갔네요 이 원구 쓸 땐 생존에 있었거든요 장애찬 얘기 다 지워 그리고 2000년대 초 부산참여연대에서 이동보행권 확보를 위한 모임을 통해 육교 없애기 운동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복지해산 20%를 확보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부산이 의외로 40%까지도 확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해산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역에 이런 영향력 있는 교수들의 전문성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저는 그거를 좀 배웠습니다 자 공약은 그래서 통합 돌봄 도시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인데 확실히 이번 총선의 공통 키워드는 어쨌든 돌봄이네요 네 그리고 통합 돌봄 돌봄이랑 케어 대중교통 대중교통 부산이 상당히 고령화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참고 사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범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확장성 있는 공약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 말 자체는 너무 학술적이긴 합니다 나는 매기 정치인이다 이게 언론사에서 한 번씩 나는 무슨 정치인이다 가운데 넣는 거 하는 거잖아요 저기저기저기 싱어게인 따라하는 것처럼 네 근데 매기가 없으면 미꾸라지가 힘이 없고 보수당이 지속해서 집권하면 경쟁이 실종됩니다 라는 뜻이래요 네 그게 틀린 속설이죠 매기를 넣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다른 물고기들이 뭐 긴장감을 얻는다 뭐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그럼 다 잡아먹혀요 그냥? 미꾸라지는 논에 살고 매기는 강에 사는데? 누운 물이 다른데요? 그냥 메가에서 아가 지워진 느낌 나는 메가 정치인이다 그게 더 멋있었을 텐데 어쨌든 느슨해진 부산 정치판에 긴장감을 주네요 기강을 잡으러 왔다 그 정도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정연욱 58세 남자 언론인 출신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해와 초 부산 동중 부산 동고 서울대 공법학과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91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로 쭉 일했고요 중간중간에 채널A를 오가면서 앵커도 하고 부장도 하고 했습니다 채널A 얼굴 중 한 사람 작년까지는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었다가요 올해 1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부산진구 의뢰 경선을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고요 그래서 빠이 하려고 했지만 장해찬의 손가락 끝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개같이 부활 포세이돈이 제우스의 성기를 바다에 던지니까 거품에서 태어났나? 틀리긴 했는데 포세이돈이 아니고 누구지? 크로노스가 크로노스가 그 개네 아빠의 우라노스의 우라노스의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럼 아프로디테 후보 손가락을 페이스북에 던지니까 거기서 태어났어 아프로디테 후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영구 공약은 없어요 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요 베이비 아직 수영도 할 줄 몰라요 신생아 아직까지 조개 위에 그냥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진을 예비후보일 때 공약을 받는데요 뭐 다 두루뭉술합니다 기업유치 실버시티 의료산업체계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언론인 시절부터 주장해온 거다 원래 내꺼다 크레딧을 주장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서 12월까지 칼럼을 쭉 연재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거기서 봤는데 22년 8월에 검찰총장 윤석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을 보고 싶다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윤 대통령의 인사성적표는 최하위다 윤 대통령은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검찰총수 시절은 잊어야 한다 라고 썼어요 잠깐만 우리 장해찬 후보 아직 기회가 있는데 받아 적으세요 이외에도 비슷한 톤 꽤 있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 이 말 현피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검삽 기재부 다음으로 여당 공천에 햇빛을 많이 받은 존재들이죠 보서론인 유닛 되겠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디테일을 낳으시고 무소속 장예찬 35세 남자 정당인이지만 이제 아니게 되었죠 장산초 남천중 배정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드럼전공 중퇴 왜 중퇴를 했을까요 너무 많이 피웠나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모두들 그렇듯 이런일 저런일 하다가 글을 쓴다는게 그만 천년 보수 농객으로 진화가 됐어요 지금은 천년이에요 진짜 천년 보수 천년 보수 농객으로 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원 밀리언 뭐 되게 당연한 거지만 함부로 사람들하고 원을 메꾸다니면 안 되는게 본인의 글을 이렇게까지 모두가 저장하고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이 사람이 최초에 얼마나 열성적인 심상정 지지자였는지부터 해서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을 혐오하고 있었던 것도 알려지고 나처럼 밥 먹는 얘기나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익 웹진도 발간을 했고요 정두환 의원실에도 있었네요 임팩트는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토론을 하면서 유명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본 청년본부장으로 1호 영입 인사가 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1호였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최고였는데 그리고 이번엔 수영구에서 경선을 뚫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만 뚫었는데 과거 SNS에 남겨뒀던 수많은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서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거의 반사회적이었죠 이게 공중파만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앵커들이 차마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난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핀셋으로 꼬집어서 다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성 쪽 대상화 식용 빼고 모든 동물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동물 혐오 사람이 비계를 하지 그걸 어떻게 공개로 다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난 정치 못해 물론 우리 세민이가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압니다만 비계도 다 팝니다 비계도 다 찾아납니다 비계는 반드시 본계의 흔적을 남깁니다 발언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썼던 웹소설도 문제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하여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밤새 내가 가사 또 까먹었어 해야지 해야지 연습했는데 그래?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탈당 보람 있네요 보람 있어요 탈당하면서 수영구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을 저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본인이 먼저 재건축 당했어요 재개발 당했지 지금 라고 하면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여당 후보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3대 공약이 있어요 아 좋아요 지하철 3호선 연장 해서 동방 오거리 역을 신설하고요 랜드마크 C타워 건립 C타워? 고품격 학군 조성입니다 학군 이게 원래대로라면 안 읽었을 공약이에요 네 현직 35세 윤석열 1호 청년 영입 인재의 국회의원 공약 치고는 그렇죠 독특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거면 65세를 뽑아도 35밖에 안 됐구나 네 논지를 따지기도 어려워요 저희가 녹음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무소속으로 티 나오셨고요 그러게요 건조 에디터가 마지막으로 쓴 후보가 수영구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파전이 열리게 되었고요 수영은 4상으로 가겠습니다 4선의 국회 부의장이자 동서대 경남정보대의 설립자인 사학부자 슬래시 2기 군부부역자 장성만의 아들이자 그할실 460회 이상평론에서 소개된 1990년 르망자동차 도난사건의 피해자 아 가슴이 아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찰폭행 운전자 바꿔치기 성매매 시도 행인폭행 동상 입에 헌핑하기 등등으로 잘 알려진 어떤 인물의 아버지 장재원 의원이 2대 자동차 범죄? 네 GTA 가문 바이스시티 명문가 심지어 아들의 경우에는 GTA에서도 구현 안 돼 있는 범죄까지 했죠 그렇죠 오늘도 뭐 기사 하나 나왔던데요 술 먹다가 이렇게 술병 들고 이번에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오늘 진짜 아침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아버지와 저런 아들을 둔 장재원 의원이 진검다리 3선을 했는데요 사상에서 중간에는 상대가 너무 빡세서 한텀 드랍했고요 그 상대는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됐지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궤당 도지사 후보마냥 지지자들을 수천명 몰고 다니며 지지자로만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개최했던 의지회 장재원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맥없이 출마를 포기했고 민주당 후보는 근 10년째 사상에서 들이받고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56세 여자 정당인 부산 동구 초량 출생이고요 부친이 서울 양말공장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감전초 주례여중 대례사여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석사수료 부산일보 기자였더라고요 언론인입니다 1989년부터 07년까지니까 굉장히 좀 길게 한 편이에요 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 7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이후 20, 21대 4.39에 계속 국회의원 도전했지만 낙선 제 5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저도 감이 없었는데 배재정 후보가 딱 한 번 선출직 공무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인지도가 왜 높을까? 제가 많이 봤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배재정 하면 저한테는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더 먼저 떠올렸던 시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그렇긴 한데 배재정 위원장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지지난 번 총선 때 사상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접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제는 배재정 후보가 먼저 떠오릅니다 진보당 양미자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예비 후보로 나설 때부터 단일화로 출마를 포기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감사하다 하면서 둘이 손 꼭 붙잡고 하는 그런 흐뭇한 사진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정희 전 대표 별명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뭔데요? 진보 아이유 아이유 세상에 검찰이 지난 10월 2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으로 사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 정책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상꿈연대래요 여기부터 자택까지 탈탈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후속 기사가 안 나오네요 좀 무리수가 많았습니다 검찰들이 그리고 민주당 중앙공약에 맞춰져 있어요 진보당과 단일화를 이루었으니 공약이 하나씩 포개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은 물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요 예 해당 유권자들 변환 공약도 살펴보셔야 되고 기존 공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알려져 있기로는 장재원 일가의 가신이라고 불린다더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61세 남자 교수 출신 정당인이고요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경남고 동의대 1어 1문학과 한남대 1어 1문학 석사 한양대 1어 1문학 박사 일본 오타니 대학 문학 박사입니다 오타니 오타니 대학이 있더라고요 역시 위인이야 벌써 이름을 딴 대학이 있다니 그런데 벌써부터 물론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도 대학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정과 없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의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전 경남정보대학 총장을 거쳤는데요 MB의 서울시장 때부터의 팬 일이었어요 팬 유닛 팬 덕질 유닛 사생 유닛 맞아요 그래서 17대 대선에서 선진국민연대라는 외곽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MB 지지세력을 모았대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제5대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전라남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 중신이네요 그런데 그래도 이때 13.39%를 받았대요 상당했죠 2018년 해운대의 재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 21대에서도 해운대의리였지만 김미애 의원의 단수공천으로 컷오프 이러면 실력을 의심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로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전훈입니다 가신 의혹은 어쩌다가 나온 거냐면 총장으로 있던 경남정보대학이 장재원 의원 일가가 소유한 봉서학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네 장성만 의원이 만든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하겠죠 공천 밀어주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정을 했고요 교수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교육공약을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내용이야 기초학력보장제 부산의 동서교육격차 해소 그러니까 부산 내에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형 중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 설립 이런 게 있어요 저서가 8권인데 되게 다양해요 전공서적은 다 따로고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 시집 뭐 에세이 자기개발서 많은데 제일 뜬금없는 게 젊은이들은 왜 이디아에 열광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디아가 왜 흥했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동명이인인가 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이 책 저기 아니에요? 이디아 사장이 쓴 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이디아 사장이 쓴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디아 지점에 진열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디아 지점에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디아 사장이 쓴 책인가 보다 싶었는데 김대식 맞네 김대식 후보가 썼어요 맞네? 네 그런데 전혀 본인의 이디아 관련된 어떤 건 없어요 아니 심지어 앞에 이디아 로고까지 박혀있거든요 물론 제 관점에서 봤을 땐 토피노 라떼를 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예측합니다만 내용도 되게 본격적이고 이디아에 놓여있을 정도니까 리뷰도 많아요 많이 팔렸어요 우리가 사장한테 전해서 물어볼까요? 그냥 토피노 라떼 얘기는 아니구나 국민권익위원회랑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알 수 없습니다 관계를 좋습니다 글씨예요? 네 좋습니다 공약 별 볼일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도 잘 안아줘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고마 민주당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을 택한 안경률 의원의 노후는 아주 따스했습니다 해운대 기장 의뢰서 3선을 보장받고 행안위원장도 한 번 하죠 그를 예선에서 잡았던 하태경은 이후 해운대 갑으로 떠났고 지난 총선에서는 시의원 출신의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챔피언이 단수 공천되어 민주당 후보와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56세 남자 부산생 경남중 경남구 당국대 경제학과 부산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 녹색연합 시민활동가 유닛이에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 국민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당내에서 시달리던 당시 노무현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줄 것을 자기한테 요청을 했었지만 아버지의 협박으로 출마는 못했다 너희 시킨넛 효월일에 효 효를 해야죠 그날이 1일이었구나 요청받은 날이 대신에 노무현 후보 조직 보좌역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고 자신의 저서 프로필에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노무현 한 사람으로부터 부산의 일당 독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획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선대위 경력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수석 박원순 시장 때 정무수석을 했었고 그러니까 시민활동가와 정치평론가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경력은 국회의원만 계속 도전을 했어요 17대 해운대 기장 의뢰 열린 우리당으로 나와서 낙선 21대 또 나와서 낙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에요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긴 45.5m 가로 현수막을 걸렸다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고 사진도 하나 찍었어요 하지만 녹색연합 활동하던 후보였다는 것이 갑자기 눈에 걸리고 제 마음에도 걸리네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창문을 가리는 걸 허락을 못 받았나 봐요 창문이 없는 자리에만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현수막을 이렇게밖에 못 걸었네요 민주당 국회의원 하위평가 20%에 속했다는 당의 발표에 반발 탈당을 선언한 서울 영등포갑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노욕이라고 비판을 신랄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노욕 아 역시 이 타이밍에는 저런 걸 해야 돼 이 타이밍 되면 뇌를 놔야 돼 저선은 2019 알리시아 기장 그래서 기장을 되게 긴 현수막을 지금 붙여놓은 거죠 기장 짱 길어 지금 모두가 너절해졌어요 공기도 모자라 지금 산수도 모자라 저선은 2019년에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야당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야당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타운피를 잘못 썼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썼더라고요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선거에 다 패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정치평론가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을 큰 티스푼만큼 까요 그런데 민주당도 작은 티스푼만큼 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똑바로 안 도와줬다 이거죠 지금 기장군 철마면이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이거를 해제해서 발전시킨다라는 지역 공약을 보면서 다시 이 사람의 출발인 녹색 철마면 소위 현실 전치가 무엇과 타협을 해내야 되는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데센을 하면서 배운 거는 이 순진성에 대한 탈피 운동성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사실 저도 계속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축산인하고 이거 하면서 배우게 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베테랑 활동가나 베테랑 진보 정치인들은 60 먹고 70 먹어도 이 문제에서 처리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구나 그냥 30살 때 추측만 하고 있던 걸 선거방송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는 결국 대의민주주의는 모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원칙을 내세우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시민사회에 라는 생각 이 방송 안 했으면 못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최태경 후보 보셨고요 국민의힘 챔피언 정동만 58세 남자 국회의원 기장군 출생 부산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그 전에 학력을 실패했습니다 찾는 거를요 정과 없음 재산 22년 기준 12억 3,035만 원 건물 3억 9천 예금 5억 6천 채무 10억 토지 11억 2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격이 3년 사이에 2억이 올랐대요 농지가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개발 소유가 있겠죠 농지는 꼼짝 못하잖아요 가격은 오를 수 있죠 지금 정식 후보가 안 돼서 어느 동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장 땅은 좀 많이 오릅니다 도로가 둘 수도 있고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동부산의 아울렛이야 거기 원래 밭이었어요 언제든지 규제는 풀릴 수 있으니까 농지 소유 국회의원 탑5 안에 들더라고요 농수국 탑5 순발력 대박이에요 저 이거 장기예요 장기 기부도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마 동갑입니다 2010년 제6대 기장 군회의 의원 2015년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고요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맡았고 21년에는 원내부대표까지 맡았어요 출석률 본회의 95.81% 국토위 95.87%로 국힘에서 초선다운 초선성적 국힘 최최상위잖아요 네 최최최상위예요 국힘원탑 대표 발의법안은 61개 국힘 아니고 국힘 대표 발의법안 61개 수정가결 4건 전 그 논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형은 국힘원탑은 국힘인가 국힘원 마텀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대한반영 폐기법안 중에 침수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나왔나 보군요 재작년이었나요 서울의 엄청난 홍수 그때 제 차도 침수가 됐죠 근데 시동은 안 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 가장 심각한 물난리를 최근에 겪었던 게 이제 21대 국회 초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년 동안 차 사지 말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일부 지사들이 말썽을 일으켰던 게 조직적으로 침수차를 싸게 팔아서 맞아요 기억나요 계류안 중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 방지위에 필요하다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좀 뒤늦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일반 건축물 분양 제도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를 아파트 수준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광고나 책임 떠넘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사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의원도 홍보를 좀 안 하고 아직까지 발표한 공약은 철도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특이하게 닉네임을 써요 기장의 남자 기남이 4년 전에는 기장학 박사를 썼어요 차라리 그냥 꼼장어라고 하죠 정도만 의원이 그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한테 쇼다운 걸었다가 박살난 사람 맞아요 맞아요 김현미 장관이 무슨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어쩌구와 연관되어 있다 비리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과 동문이다 동문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역으로 근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혼나고 그랬어요 사실은 진짜 국힙 원탑인지도 모르겠네 그런 건 원래 랩한 애들 전공인데 자기 홍보 능력이 좀 떨어지네요 실력에 비해 그때는 그렇던 것 같아요 초선이어서 이것저것 모르다가 저격 좀 해보라 등 떠밀려서 총대 메고 나갔다가 산산히 깨져버리 그냥 조용히 일하면 잘하는 사람인데 뭔가 하려고 하면 망하는 사이퍼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괜히 공격수로 나갔다가 그렇죠 입법 성적 보고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출결이 높고 시험을 안 보는 새끼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새끼는 그렇다고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좋은 애인 거죠 친구들이 그리고 과 일도 되게 열심히 아니요 그런 애도 있어요 출결도 높고 시험도 보고 시험지를 두 장씩 내요 국문과는 보통 시험 문제가 한 문제니까요 맨 마지막까지 있고 근데 과제를 못해요 아니요 근데 비 맞는 새끼 도대체 두 장에 뭘 썼는지 그럼 생각하는 거 그거죠 이게 교수님을 모욕했구나 시험지에다가 전략이 없어 전략이 대략 그런 느낌 부산시의 마지막 후보였습니다 기장군까지 돌았습니다 여기 지금 잠수함 같아요 잠수함 공기가 그렇죠 산소가 제대로 다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요 잠수함 같은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잠깐 나갔다 와서 다음 녹음을 진행할 겁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선거 활동이 시작됩니다 길거리에 풀그락풀그락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후보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아침 인사를 많이 받으실 텐데 짜증내지 마십시오 조금 꼰대같이 말하면 민주주의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두 주만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두 주 동안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경상남도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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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 아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마멘 여러분도 알 不是 Укра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